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7월달에도 제가 방송편 하나만 올릴 수는 없어서 정말 그러면 혼나겠죠?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올해 3월달에 준비를 했었더라구요. 근데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네요. 이 코너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늦게 지금 녹음하고 있구요. 오늘 녹음할 분량은 저희 블로그 영화 감상 댓글을 적으실 수 있는 영화 페이지에 2017년 10월에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영화 감상평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 써주신 것들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코너가 그런 코너이구요. 원래 매달 하는 코너인데 지금 밀려서 2018년 한여름에 지금 작년 가을거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전 글들을 읽어보니까 청취자분들 써주신 글들이 참 재밌더라구요. 또 글을 굉장히 잘 써주셔가지고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유머도 많이 섞어주시고 해서 원고를 다시 마무리하는 데에도 참 재밌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청취자분들 이렇게 감상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 블로그 포탈 다음에서 강신수다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죠. 영화 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의 감상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 업데이트도 안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송구하네요. 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더 수고를 끼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매우 송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찾아와 주시구요. 트위터도 있으니까 저 파일로 해주셔서 저에게 뭐 실시간으로 아 실시간은 아니군요. 제가 트위터를 잘 안 보니까 그래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트위터 블로그 방명록 쪽에 남겨주시면 되구요. 제가 트위터는 마팔을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팔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이시면 또 제가 마팔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쪽에는 제가 조금 늦게 업데이트를 하구요. 핸드폰 어플로 청취하시면 더 간편하게 수월하게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어플 중에서 쥐약과 파티 파티는 아이폰에서도 설치가 되죠. 그 밖에 외국 어플에서는 다 지금 청취하실 수 있구요. 저희가 팟빵에는 송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팟빵의 독점 시도에 반발을 해서 제가 뛰쳐나왔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날도 토요일인데 창밖으로 지금 온통 노란색 세상이에요. 햇살이 엄청납니다. 바람도 열풍이 불구요. 제가 선풍기를 지금 틀어놨는데 혹시 선풍기 바람소리가 녹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죠. 여러분 이 코너를 녹음할 때는 항상 그 달에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를 알아봅니다. 2017년 10월에는 과연 어떤 영화가 각각 1위를 했는가 스크린 숫자 1위는 토르 라그나로크가 차지했습니다. 토르 3편이라고 하네요. 1640개를 차지했었네요. 역대 13위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거 3월달에 초안식으로 원고를 정리했을 때에는 역대 12위의 기록이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그 사이에 또 기록이 갈렸습니다. 이 스크린 숫자의 기록은 계속 바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녹음했을 때도 제가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나요. 2012년 9월 9월인가 그때쯤만 해도 스크린 숫자 1000개 넘어가면 진짜 엄청난 일이 였죠. 지금은 2000개 넘어가는 영화도 이미 생겼고 보통 1500개 내외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죠. 흥행 1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스크린을 많이 가져간 토르 3편인가 아닙니다. 범죄도시가 688만 입니다. 흥행 1위를 기록했네요. 스크린은 1315개 였고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많이 가져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봉 때는 스크린이 많지 않았다가 점점 입소문이 퍼져서 스크린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스크린 독과점이지만 너무 개봉 때 싹쓸을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건 구조적으로 자본력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스크린이 작았다가 커지는 경우는 영화가 재미있으니까 그에 따른 당연한 보상 사후적인 보상 사후적인 보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 둘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엮어서 스크린 독과점 비판하는 자들을 재반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스크린 숫자 1위는 토르 3편 흥행 1위는 범죄도시 688만 2017년 10월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더워서 여러분 좀 말투가 좀 나른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죠. 저희 블로그에 항상 그 천 단위로 댓글을 캡쳐를 해서 저희 블로그에 고유 모셔두고 있는데 저희 블로그 4천번째 댓글이 2017년 10월에 나왔나봐요. 4천번째 댓글을 써주신 분이 순규롯바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규롯바 님도 저희 블로그에 와주신지 진짜 오래되셨네요. 한 2년 정도 되지 않으셨나요? 2, 3년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블로그 와주시고 그 댓글 포스팅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런 영광이 이 영광을 포토 티켓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이렇게 써주셨고 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크스에 드디어 깨지는 건가요? 깨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평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달 영화 댓글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평균이 좀 많아요. 제 것부터 시작해보죠. 로그온을 재감상했습니다. 제가 녹음도 했었죠. 정서공감 시리즈 하나로 정서공감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올 거고요. 그 컨셉에 맞는 영화가 개봉해도 그 컨셉으로 녹음할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영화 지금 타짜를 한번 녹음해볼까 생각 중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로그온은 꼭 다시 한번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보니 더 좋군요. 결말에는 좀 울기까지 했습니다. 세밀한 개연성이나 의미 등은 차치하고 순전히 감정선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액션신도 재미나게 보고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대로 로라 역 배우 연기가 좋더군요. 저도 그 아이가 콘프레이크를 먹으면서 적들 오는 걸 보는 장면이 좋았고 결말에 로건과 감정을 나눌 때도 좋더군요. 제가 아마도 방송에서는 영화 중간 가정집 에피소드는 약간 균형을 잃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 긴박한 도주 도중에 이들에게 이런 가정집 에피소드를 주었을까 아마도 철사와 로건은 이런 걸 꿈꾸었겠지만 얻을 수 없었고 설사 이런 평안을 맞이했더라도 항상 불안 속에 있었다 짧은 평안 속 영원한 불안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로라는 시설을 탈출한 후에 철사와 로건과 신음에서 여러 일반적인 것을 학습합니다 특히 죽음을 배우죠 죽음의 무게 혹은 살인의 무게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악몽을 꾼다 라는 로건의 말은 그녀에게 크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악몽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악몽 아 이거 참 뉘앙스가 엄청 다르죠 영화 쉐인이 중간에 나오는데 장래의 신과 유명한 대사신을 보게 되고 로라가 실제 호숫가에서 작은 장래를 치르기도 하죠 이 모든 장면들을 로라는 기억하고 있었고 가족과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상대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행해서 사랑의 애도와 최고의 예우를 행합니다 이렇게 세대는 이어지는 것이겠죠 부모 세대의 구습을 없앤 자녀 세대는 오직 부모 세대의 후회와 번민을 깨닫고 지혜만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 세대의 몫이겠죠 극장에서 볼 때보다 방안에서 혼자 영화를 보니까 작은 모니터임에도 덜 몰입해서 감동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소공감 시리즈로 이 영화를 다룬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극장에서 보면 또 극장에서 보는 맛이 있잖아요 VOD로 컴퓨터로 보든 TV로 보든 또 그 맛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로건 이었구요 순길오빠님의 댓글을 시작하면서 킹스맨2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이 먼저 멀 홀랜드 드라이브 써주셨네요 예고편을 보다가 재미있을 것 같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한 3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었네요 영화 보는 내내 영화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각조각 퍼즐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부르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해설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이 말씀이 많네요 맞아요 어떤 영화는 궁금증 그 상태로 남겨두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킹스맨2도 보셨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여협 논란도 일어나던데 어느 정도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리 큰 부분은 아닌 듯하고 서민이던 주인공이 엘리트 사회에 적응해가는 것만 같아 비큼 정서를 주로 노린 영화와는 맞지 않아 보이네요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은 2편이 좀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1편과는 다른 방식이라서 오히려 오락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몇몇 캐릭터는 왜 넣었나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캐릭터는 왜 죽였을까 싶기도 하고 쓸모없이 캐릭터 소비도 많습니다 주요 빌런 악당은 1편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잔인한 사이코패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냥 잔인하게만 하고 별로 강력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에너야닉스 님도 킹스맨2 골든서클 보시고 써주셨네요 비교음상 해볼게요 한마디로 형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훌륭한 전편을 뛰어넘는 속편을 만든다는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의문의 1승을 하셨네요 1편의 장점을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려 애써 보지만 영 와닿지 않더군요 특히 악역이 전편에 비해서 임팩트가 너무 없었습니다 앞서 순규롯바님 말씀대로 그냥 사이코패스 광녀라고 밖에 안보이더군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악당을 꼭 사이코패스로 만들려고 하죠 너무 쉬운 설정이에요 이거는 별 고민을 안한다는거죠 시나리오 쓸 때나 영화 찍을 때 제가 아마 이 코너 후반부에도 말씀드릴 것 같네요 계속 읽어보죠 전편에 의족을 한 킬러의 자리를 대신한 로봇 댕댕이들도 큰 인상을 주지 못했구요 또 전편에서 비중 있었던 배역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해버리는데 감독의 장점인 파격성을 부각하기 위해 악수를 둔 무리한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국측 스테이츠맨 소속 데킬라 요원역의 체닝 테이텀은 물론 3편의 주요 인물이 될 듯하지만 이번 2편에서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아쉬웠구요 다만 위스키 요원역의 페드로 파스칼 배우는 참 좋네요 제가 요새 미드 나루코스에 심취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왕자의 게임 출연 때부터 눈여겨보긴 했지만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섹시하면서 터프한 매력이 공존하는 배우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저그런 2편으로 남을 킹스맨2 골든사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3편도 그닥 기대가 안된다는 것이겠네요 트위터로 스님께서 이래저래 말도 많고 별로라고 다들 말하지만 1편의 병마스러움이 2편에서는 왜 실망스러운건지 난 이해가 안간다 딱 기대한 만큼 나온 영화이다 전 재미나게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앞서 두분은 좀 실망한다는 걸 써주셨는데 트위터 쪽에 스님은 재미나게 봤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멀홀랜드 드라이브 그리고 킹스맨2는 비교검상 해보았구요 아이켄스피크 비교검상 해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허스토리라는 위안부 관련한 영화가 개봉했었죠 그 영화는 크게 흥행도 못하고 화제성도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하튼 아이켄스피크 순길오빠님 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볼 생각 없었습니다만 가족과 보기에는 좋아보여서 선택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 이지아온이 나오는 그냥 추석 심파극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봐줄만 하네요 이 정도 심파극이면 볼만하다 정도 슬픈 장면이 이해도 되고 물론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린 점이 아쉽네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해결해버리니... 특히 할머니와 남동생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써놓았네요 매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입니다 괴짜 어르신과 그를 돕는 젊은이 주변의 적당한 유머 캐릭터와 갈등 유발인자 등등 사실 적잖이 실망하며 봤습니다 이 영화의 강점이라면 소재와 배우들의 연기이겠네요 나무니 배우는 확연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시네요 저는 결말부의 연기도 좋았지만 그 전에 이재훈 배우와 함께 만드는 연기 앙상물이 좋았습니다 카페에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씬에서 감탄을 했었고요 정말 그런 일상적인 사소한 연기인데도 거기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기 아... 이 영화가 소재의 힘이 없었다면 이토록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결말부의 그 힘이 두드러지는데 저도 눈물을 훔치며 봤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꼭 사실재현이나 스펙터클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스펙터클 나오니까 갑자기 군암동 떠오르네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갖는 의미가 크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문제임을 확고하게 전달했으니까요 영화 우리들 주인공이었던 최수인 양이 남은희 배우의 아역으로 나오는데 역시 이런 극적인 연기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상희 배우도 나오는데 전혀 다른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족발집 주인이로 나오는데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이상희 배우는 계속 이런 작은 역할? 그리고 좀 억척스러운 역할이 나오시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배우라고 제가 느꼈는데 영화 후반에 남은희 할머니의 비밀이 알려지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진주댁이 할머니를 슬슬 피해요 이때 나오는 공감과 한국식 정의 정세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해하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 따스함을 느끼는 장면이었죠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세밀한 관계 설정에서 뻔하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 좀 애를 쓴 느낌도 드는군요 괴짜 어르신인데 법을 준수하고 그를 돕는 젊은이인데 원리의 원칙만 따지고 이 둘이 본격적으로 얽히게 되는 건 우연에 의한 것인데 정말로 그 둘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 필연에 의한 것이었고 남은희 할머니가 겪은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 반응과 오늘날 사람들 반응을 대조시키고 이러한 좀 애를 쓴 느낌들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녀로서는 모두 즐길 수 있고 역사적 문제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그냥 보고서 펑펑 우는 영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아 영화 보시면서 펑펑 우셨군요 아이켄 스피크 비교감상 해봤고요 아 영화 참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천재과 영화죠 이거 천재류 영화 어메이징 메리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제가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라서 아무래도 그 영화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올 초에 봤던 로건에서 울버린과 로라 생각도 나고 캡틴이가 여기서 천재 소녀의 삼촌 역으로 나오죠 그리고 에너야닉스님이 수학 천재 조카를 돌보는 캡틴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영화에서 많이 본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예측 가능한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다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이 반전은 꽤 좋았습니다 평범한 영화이지만 여주인 메리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또 명절에는 이런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적당한 가족 영화가 제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법 뭉클한 감동도 있으니까요 부성애라고 봐야 하지만 영화상에서도 조카와 삼촌 사이 이듯이 부성애와는 약간 다른 관계가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그 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진짜 굿 상영가는 많이 없지만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아 영화 좋다 크리스 에반스는 참 반듯한 역할 잘 어울림 아역배우도 너무 귀엽고 영화 아이엠쌤처럼 마냥 슬프지도 않고 아 진짜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반적으로 다 뭐 좋은 평가가 아닌가 싶네요 어메이징 메리 비교감상이었고요 앤아이닉스님이 10월 11일 날 써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때가 추석이었나요? 연휴 동안 시가 많을 때는 정작 글 올리기 귀찮다가 노예 생활 다시 시작하고 연휴에 본 영화들 한꺼번에 올리네요 우선 올려주신 음악 선물 잘 받았습니다 선곡하기 힘드셨을 텐데 감사연 잘 듣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가끔 이렇게 깜짝 선물을 숨겨놓죠 다음 달에도 숨겨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청취자의 소리 14번째 편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거죠? 너의 일상을 들려줘 그 이벤트로 한 목소리 특집이었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전 특히 데이빗 배꼽님 때문에 정말 깜놀했는데요 제가 지금껏 데이빗 배꼽님을 1%의 의심도 없이 남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완전히 남자분으로 여겼던지라 언젠가 영화도 같이 보고 맥주도 한잔하면 좋겠다라고 얼핏 생각했었는데 방송 들으니 멋대로 실행해버렸음 큰일 날 뻔했네요 더구나 술도 끊으신 상태인데 여튼 저도 다음 청취자의 소리 편에는 꼭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러분들 청취자의 소리 14번째 편 아직 못 들어보셨으면 청취 한번 해주시고요 그 방송 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방송에서 튼 거였죠 청취자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는 이벤트를 거의 안 하겠다 작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방식도 뜨엄뜨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감이 있어서 목소리의 특집을 다시 한번 해볼까? 두 번째로 그런 생각을 요즘 가졌는데요 이벤트를 하면 참여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서 저번에도 세 분 참여 안 해주셨으면 정말 그냥 공으로 끝날 뻔했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편 리뷰 써주셔서 에노아닉스는 감사드리고요 영화 감상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펫을 감상하셨네요 영화 제목이 펫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소심한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녀를 납치해서 철장에 가두고 일어나는 일을 그리면서 당연히 마지막에는 어떤 반전도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동물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군요 이게 꽤 심각하네 이 영화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보면서 너무 졸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대충 보고도 감상평을 올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너무 지루하고 마지막 만회를 해보려 설계한 반전도 너무 허무 맹랑한 느낌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보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감상평 올려드립니다 네 영화를 보시다가 졸았다 그것도 써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를 피할 거 아닙니까? 자 데이비 베콘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에너에닉스님 의도치 않게 서프라이즈 해드리여 기쁘네요 영화 플러스 술 좋습니다 호호 사실 위험 때문에 임시 금주 중이라서 좀 나아지면 언제든 다시 마실 생각이 있거든요 강신의 수다님께서 목소리 특집 2탄을 모집하신다면 다음번엔 에너에닉스님 목소리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게 10월달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있었군요 그리고 에너에닉스님이 거기에 또 답글을 데이비 베콘님 위험 캐쳐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목소리 특집 2탄 한번 어떻게 해? 자 에너에닉스님 글이었구요 음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남한산성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유튜브든 어플로 들으시든 저희 방송 들으시고 맘에 드는 방송편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어떤 방송편이 더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방송편이 좀 엉망이었다 그럼 댓글 또 남겨주시구요 그럼 제가 그런 방식을 또 피하니까 이게 제가 어떤 매뉴얼이 없이 일률적이지 못한 그런 방송편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공상품성은 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엉망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또 깨닫고 고치게 되겠죠 자 읽어보죠 순규로 오빠님의 남한산성 보셨네요 인터넷 평가에서는 지루한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갑니다 애초에 실제 역사 자체가 지켜보기 힘들 정도의 답답함 그 자체니까요 아무리 영화적 상상을 넣어도 고증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판테지 영화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지루할 수 밖에 없죠 거기에 주요 대립하는 캐릭터들 자체가 대립은 하지만 서로 어느정도 상대의 의견을 이해는 하는 상황이라서 그 답답함은 더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말을 알고 달려가는데 서로의 의견 대립을 잘 느끼게 만든 영화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저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데 저 상대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아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을 반대하는 내 마음속도 편안할 것 같진 않아요 영화 속에서 그게 또 잘 표현이 되죠 에노야 닉슨 반도 남한산성 보셨네요 추석 전날 음식 장만 끝내고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마눌님과 같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 댕댕이 중 하나가 노견이라서 보호자 없이 혼자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글이 되었네요 여하튼 영화는 기존 추석 사극 영화였던 관상이나 광해의 그 뻔한 흥행 공식을 배제하고 철저히 전공법으로 묵직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오랜만에 만나는 진지한 정통 사극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화를 만나서 이런 진지한 영화 싫어하는 마눌님은 연신 조라됐고 정말 지루했다는 평을 남겨주셨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울림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인조가 성을 나가는 장면에서는 눈물도 흘리셨다 하고요 요새 젊은 세대한테는 어필하기 힘들 영화이고 실제로 그제 어제 박스오피스를 보니 범죄도시에게 역전당해서 많이 밀리더군요 가벼운 영화를 선호하고 내 돈 주고 극장 가서 머리 아플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흥행은 힘들어 보이고 또 이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이런 진지한 작품도 많이 봐줘야 앞으로도 남한상성 같은 좋은 영화가 꾸준히 나올텐데 지금처럼 영화 편식이 계속되면 우린 계속 비슷한 패턴의 영화만 볼 수 밖에 없을테지요 마치 지금 대중가요가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것처럼요 예전에 다양했던 장르의 음악이 그 고유의 색깔 그대로의 이유로 사랑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러네요 제가 이래서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는거죠 돈이 될만한 영화한테만 스크린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주니까 뭐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게 과도하니까 이렇게 전공법으로 만들고 좋은 영화이지만 대중성이 좀 약한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스크린을 많이 뺏기는 거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초반에 관객들의 시선을 모았던 것도 있는데 지루하다는 평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급속하게 이 영화를 보고 상영관을 나오는데도 여기저기서 들리던 지루하다는 탄식이 마음 아프더군요 계속 같은 음식만 먹다보면 그보다 맛있는 음식 맛은 결국 모르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네요 아우 에너야닉스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계속 영화로 돌아와서 저는 딱히 뭐 나무라고 싶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운게 흠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오히려 억지스러운 설정을 두지 않는 이런 묵직한 연출이 이 영화의 주제와 소재에는 더 걸머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와야 하는게 맞기도 하구요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김인석 배우의 연기 아주 좋았고 박해일 배우의 연기도 뛰어났습니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굉장했습니다 출연 분량의 단독 주연 영화에 비하면 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대사 전달도 훌륭하고 목소리와 톤이 너무 좋았습니다 뉴이치 사카모토의 튀지 않으면서도 영화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영화음악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이 귀에 쏙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인조가 성을 나가는 부분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참 애련하더군요 나중에 재감상 하게 되면 음악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한상성 뒤에 블레이든 언어 감상평에서도 언급할테지만 느림과 장중함의 미학을 돌아보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지금의 흔히 말하는 애국보수라는 분들이 영화의 김상헌과 같은 생각과 결기를 가졌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라고 써주셨고요 저도 남한상성 봤습니다 상영회체가 간신히 있더군요 겨우 보고 왔습니다 작은 상영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고요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흡족하게 봤습니다 역사물을 좋아하고 이런 정통 사극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KBS 드라마 그 징비록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세도 생각났고 외교 정세도 이 영화가 이렇게 욕먹는 게 참 아쉽네요 관람국 나오면서 대학생들이 인조라도 멍청이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평하더군요 맞죠 저도 영화 보면서 그렇게 나왔으면 조금은 관객의 감정 해소나 분풀이 또는 역설적인 의미로 감정이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지금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겠죠 각본 연출 모두 황동혁 감독이 했더라고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마이 파더 등을 연출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녹음하고 싶다고 써놨는데 제가 녹음했죠 이거 여러분 한번 청취해 주시고요 데뷔 백곰님도 10월 16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수단님 정말 오랜만에 저를 만족시켜준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와서 기쁜 주말이었습니다 영화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람했습니다 남녀노 플러스 청소년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2시간 20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에 관람 전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고요 장을 나누어 중간중간 현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어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집중력을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1장 2장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작품을 좋아하는 제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루하다 느끼신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관람 전에는 등장인물 중 하나 정도 혹은 아예 없이 그런 캐릭터에 집중해서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 모든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느낌을 받은 영화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첨가되지 않았고 오직 볼거리만을 위한 장면이나 내용을 마구 덧붙여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볼거리만을 위한 장면이나 내용을 집어 넣었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연출을 하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이 영화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연기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또 표정이나 몸진 연기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사 전달력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저인데 한 줄 한 줄 의미 있는 대사들이 배우분들의 정확한 발성을 통해 제 귀로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도 자막이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저만 그런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대사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범죄 도시도 좋지만 저는 윤계상님의 팬입니다 이대로 서서히 영화관에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남한산성 좀 더 더 더 흥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오랜만에 피구왕님께서 11월 30날 써주셨는데 제가 10월 코너로 땡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구왕님은 남한산성 방송평 페이지에 댓글로 써주셨어요 강신의 수다에서 남한산성 편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남한산성을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병헌과 김윤석의 썰전이라는 영화평을 어디선가 보고 사실 저는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 포인트였다면 저와 같은 관객을 노린 것이겠죠 그러던 차에 강신의 수다에서도 다루니 좋은 영화인가 보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예매를 했습니다 흥행이 다소 저주해서 그런지 아니면 끝물이라 그런지 저희 동네에는 조조 1회차만 상향하더군요 영화는 정말 볼만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 가운데 엔딩 자막을 맞이했습니다 배우들이 어벤져스급이라 연기들이 나무랄데없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선활세 역 캐릭터와 고수씨의 연기 모두 참 좋았습니다 원작을 읽지 않아서 원작의 대사를 그대로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사 하나로 상황 전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훌륭한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하산성으로 들어오는 병사 행렬을 보며 자기들 먹을 보리 한 섬 가져오는 자가 없구나 하는 선활세의 말은 이후 상한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암시를 해주죠 최명기는 최명길대로 김상헌은 김상헌대로 분명한 명분과 자기 신념이 있어 죽일듯이 혀로 싸우면서도 서로를 향해 존경과 예를 다하는 모습 각자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것을 부여한 점 그리고 인조를 평면적인 무능한 왕 캐릭터로 그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고뇌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낸 점도 좋았습니다 인조를 처음에 박해일 씨로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인조를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인조가 아주 그냥 아... 욕을 많이 먹잖아요 박해일 씨 이미지나 연기 색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실제 영화 봤을 때 영화 속의 인조가 굉장히 무능하다거나 멍청이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지금 피구강님 써주신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 이래서 박해일 씨를 캐스팅했구나 그리고 박해일 씨가 이래서 인조 역을 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죠 영화가 던지고자 한 질문이 매우 명증해서 그런지 영화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 질문을 나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도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과 명예는 때로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면 이를 감내하고 지킬 수 있겠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나 외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따른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갑자기 두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둘 다 좀 비슷한 그런 종교적인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죠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영화였는데 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를 밟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화였던가요?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걸 밟지 않으면 신자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신부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 또 하나는 한국 성교사가 무장단체에 납치가 됐나 그러는데 성경을 찢어라 그러지 않으면 성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당하죠 그때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갑자기 그런 영화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이렇게 명분, 신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 혹은 안위 이것들과 나의 신념, 명예 이것들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매 순간 그런 갈등을 하는 것 같네요 최근에 열린 청룡영화제를 보니 각본상 외에는 수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영평상에서는 다수 수상했다지요 흥행스코어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이러한 수작이 걸맞지 않아 제가 다 아쉽네요 참 여러분 올해에도 강신의 영화제 합니다 올해는 제 컴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 혼자 녹음할 것 같은데 작년에 녹음할 때 꽤 노이즈가 많이 끼웠잖아요 그러네요 그 노이즈를 제가 잡지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올해도 2018년도 강신의 영화제를 하고 한 연말쯤에 다시 제가 설문지를 돌릴 겁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피광님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 또 그 방송편에 올라온 그 영화를 직접 찾아서 보시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서 또 신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남한산성 비교감사이었고요 여기서 1부를 끊어야 될 것 같죠? 지금 이 원고가 32페이지까지 있어요 3부 정도로 끊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 1부 마치고요 혹시 불쾌하시다거나 아니면 내 의견은 다르다 이러신 분들은 편안하게 저에게 댓글을 써주시든 트위터나 방명록이나 저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라도 그렇게 좀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또 보면서 배우고 하겠습니다 2부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좋아요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싫어요 버튼만 많이 당해봤어가지고 날씨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 2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 10월달 편 1부를 녹음한 뒤 며칠이 지난 상태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뜨겁습니다 이 분야 보셨나요 코너는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페이지가 있는데 매달에 청취자분들이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런 공간이 있죠 거기에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중점으로 꾸리는 코너입니다 순전히 청취자분들이 만드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녹음하고 있어서 아니면 창문으로 들려오는 그런 노이즈가 좀 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엔화이닉스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슈퍼베드3 보셨네요 미니언즈의 약발이 이제 다 된 것일까요 그닥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주인공 캐릭터가 인상 깊지도 않았고 순전히 미니언즈 빨로 3편까지 끌고 온 영화였다 치더라도 미니언즈 인기에 기댄 장면이 너무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더군요 이럴거면 차라리 미니언즈 2편을 만들 것이지 별 재미도 가뭄도 없었던 또 하나의 그만 나와야 할 그만 나와야 할 시리즈의 작품이었습니다 4편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심 슈퍼베드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참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덥고 요즘 더위 때문에 잠을 잠을 못 자가지고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나른하게 또 목소리 상태도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녹음을 해도 이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엔화이닉스님이 매건 리비 보셨네요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지내며 사회 부정응에 베스트 프렌드를 잃은 상처도 갖고 있는 주인공이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견병이 된 문제견인 렉스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후 진행은 좀 뻔합니다 주인공과 렉스가 서로의 상처를 돌보며 지내다가 아 그러니까 주인공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 내적으로 그리고 이 개 렉스도 좀 문제견이었는데 이 두 존재가 좀 만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러다가 이제 이라크 파병을 가고 많은 활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고난을 겪은 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야기의 큰 굴곡이 없이 평이하게 흘러가는 편이라 중간중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는 전투씬은 제법 사실감 있고 긴박감 있게 연출되었지만 특출나진 않았구요 이런 류의 영화가 그렇듯 저같은 애견인에게는 썩 괜찮게 다가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좀 뻔한 영화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어렸을 적 시골집에 셰파트 종을 길렀던지라 좀 더 영화의 감정이입이 되긴 했습니다 주인공이 케이트 마라인데 아 여성이 주인공이었군요 초 미녀는 아니지만 군복이 입은 모습이 완전 잘 어울리더군요 왜소한 체격인데도 군복각이 제대로 나오더군요 실제로 영화상에서 군복 입었을때가 평상복때보다 훨씬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우들도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유니폼스러운 그런 옷을 입었을때 더 멋있는 사람 매력이 더 발산되는 그런 기본적인 미모가 있어야 되겠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들도 보면 이렇게 딱 갖춰진 옷을 입었을때 더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잘 사귄 댕댕이 한마리 열사람 친구 안부러온 영화였습니다 기력이 딸려 나머지 영화는 내일이나 모레에 올려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네 좀 추워졌으면 좋겠네요 제발 아 지금 너무 더워요 10월달 편을 이렇게 한여름에 읽으니까 글자로나마 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강신혜님 비롯 모두 다 건강 유의하세요 제발 추워졌으면 좋겠네요 자 10월 12일날 제가 베이비 드라이버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비교감 상황이네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시작부분은 굉장히 좋더군요 차량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잡아내는 카메라 연출이 꽤 훌륭했습니다 상황이나 동선 움직임 등을 정확하게 화면으로 잡아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미세하게 화면 속도를 조절해서 카메라 움직임과 결합하여 차량 속도감을 꽤 깔끔하게 보여주더군요 제가 이 액션 총지편을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민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나태져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액션에 액션 씬을 찍을 때 기본적인 건 몇 가지는 속도감이 그 중에 하나죠 타격감, 충격감, 리듬감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속도감이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차량 액션을 찍을 때는 속도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위에 본네트에서 매달려가지고 액션을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 위에서 얽히고 썰기고 한다 그 액션 쾌감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실제로 빠른 차 위에서 배우들이 액션 연기를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실제로는 느리게 가는 차이더라도 그것이 화면에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관객을 속일 정도로 그걸 찍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을 잘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베이비 드라이버 초반에는 그게 좋았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그 유튜브 액션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화면의 중앙에 화면의 중앙에 액션 시인이 들어가야지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배우들이 화면의 중앙 아니면은 좌우에 어떤 균형을 맞춰서 배치되었을 때 관객이 화면을 안정적인 느낌으로 그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액션 씬도 그러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거기 일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액션 씬이 화면에 스크린의 중앙에서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 액션 쾌감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의 배치나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더 중시하는 편이죠 영화를 볼 때 항상 화면에서 어떤 상징, 의미, 메시지 아무리 담겨 있어도 그것이 관객에게 대중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액션 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중앙에 있느냐 가장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결국 문제는 전달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량 액션 같은 경우도 차량과 함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속도감이 느껴지면서 차량은 화면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치, 연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감을 잡아낸다면 그것이 또 그 액션 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날씨도 더운데 흥분하면 안 되죠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중후반 지나면서 이야기가 간략화되는 느낌이 되군요 아마 이걸 성장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경쾌하게 풀어낸 영화라기보다는 어린 주인공의 성장을 경쾌하게 담은 영화라고 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관계가 너무 간소하게 처리되죠 결말에 둘이 다시 만나는 씬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성장물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재미 폭스는 민폐 악당으로 나오더군요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1편에서는 약간 허당기 있는 범죄인으로 등장하는데 결은 다르지만 두 캐릭터가 비슷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악당이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과정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할 줄이야 영화는 음악도 매우 좋았고 색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예쁩니다 여자 주인공보다도 저는 그 색감이 더 예쁘다군요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트라우마 때문에 차 운전을 하지 않을 법한데도 희한하게도 역으로 차 운전의 특장점을 보입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그 운전 자체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겠죠 이 편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점도 좀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써놓았고 NY닉스 님도 베이비 드라이버 보셨네요 영화 톡톡 튀고 재문네요 영화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고 중간에는 마치 뮤지컬 영화 같은 느낌과 실제 그런 연출도 있고요 물론 결말로 갈수록 다소 안일한 이야기의 흐림이 보이고 영화 제목과 어울리게 카체이싱 장면이 더 강렬하고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락영화로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제게 발랄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화 본지 이제 한 열흘 지났을 뿐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이 영화를 좋게 보셨어요 아 아닌가요? 좀 갈렸던가요? 영화 속 캐릭터 허브라가 좀 갈렸던가? 여하튼 저처럼 매우 아쉽게 본 분은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괜찮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나쁘네요 제가 또 영화보고 썼습니다 직지코드 다큐멘터리죠 제가 이런 다큐멘털을 좋아해서 현존 세계 가장 오래된 금석활자 인쇄물 직지 심체요절 이건 현재 존재하는 입니다 기록상에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금석활자로 찍어냈다고 하는 그런 인쇄물이 있대요 기록상에는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것은 직지 심체요절이 가장 오래되었고 서양 금석활자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구텐베르크와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다큐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구텐베르크가 아직도 세계 최초로 금석활자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어왔서에 나오고 이것이 비단 이런 금석활자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좀 지적 우월감 이런 것이 빠져있는 거죠 유럽이 사실 유럽이 이렇게 부흥한 것도 아시아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에는 않잖아요 힘은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근데 뭐 다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어떻게 바깥으로 굽겠어요 예전에 지상파에서도 다룬 적 있는 내용인데 이 영화는 좀 더 어두운 색채로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정말로 서양 최초 금석활자 발명자인가 아 맞아요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는 한국 고려시대 때 만든 거고 하지만 이제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석활자를 처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 했어요 고려 금석활자 기술이 유럽에 특정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아 여기 이제 천주교가 등장합니다 천주교가 이제 서로 연계되어 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시 고려는 유럽과 전혀 교류가 없었나 왜 유럽은 특히 프랑스는 직지심체요절을 한국인이 접근한 걸 방해하나 역사적으로 재밌는 사실들도 발견됩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고요 네 제가 이거 앞서 말했던 거네요 예컨대 문헌상 기록상에는 더 오래전 그런 금석활자 인쇄물이 있었다 고려 인쇄술은 도대체 이게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영어를 쓴다면 참 우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르는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외국인 남성과 혼혈 한국인 여성이 주도적으로 파헤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역시 역사학은 실증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학기는 직접 실증을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서나 선배학자들의 저서에 의존하거나 동아시아 특히 중국 중심의 문헌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세계사 속이 한국 역사 세계사 속에서 동아시아 역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거를 편접한 그런 시야로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사면 한국사만 아니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사 혹은 중국 역사 책만 최고로 치는 중국 책도 승리한 사람의 저술이고 중국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어요 그건 진짜 망고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 무조건 다 순진하게 신뢰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좀 허무한데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만한 다큐였다 제가 또 썼네요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 히든 피겨스 봤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청취한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당시 흑인 차별과 그 해결을 좀 가볍게 다루는 감이 있더군요 근데 그 덕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기도 하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쩌면 나사의 미국 나사의 우주 사업 위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흑인 차별 문제를 다루려는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겠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사건의 흑인 차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 미국의 나사 어떤 미국 애국심의 근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의 위협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도 상당히 애국주의를 많이 따십니다 은근하게 알게 모르게 영화 속에서 화장실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는 정말 코미디 같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제일 인상이 남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생각지 않고 당연한 규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여러 청취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만 승진할 수 있었는데 관리인 대행으로서 그리고 같은 흑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료 직원들 재교육을 앞장서서 몰래 시키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군요 그리고 첨단 지식을 향한 학구열도 인상적이었고요 실력으로 차별을 뚫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이 영화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 좋게 보였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볍게 보여주면서도 나름 여러 교훈도 줄 수 있는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계속 제얼이 나오네요 윈드리버 봤네요 제리미 레너와 엘자베스 올슨이 나옵니다 녹음을 하려고 원고를 몇 주 전에 써놓았는데 노트북 상태가 메롱이라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저는 재개봉한 북미판이 아니라 일반 개봉 버전으로 봤다 여성폭력, 인디언 차별, 죽음 등 여러가지 깊이 있게 보여주려 결국 제가 녹음을 했고 일반 개봉 버전으로 녹음을 했죠 녹음은 근데 그 후에 북미판도 함께 봤습니다 북미판이 이야기 맥락을 이해하는데 더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윈드리버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배급사가 한국 배급사가 이거를 맘대로 가위질을 한 거죠 물론 사후 승인을 받았긴 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저희 윈드리버 편을 참지해 주시고요 제가 그 방송편 너무 좀 무겁게 녹음한 감이 있죠 블레이드 러너 2049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노아닉스님이 블레이드 러너 2049 개봉 전에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블레이드 러너 82년작 재감상했다고 써주셨네요 1982년작인데 처음 이 작품을 접한 게 87년인가 88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아 비디오 가게 옛날에는 그 DVD 가게도 많았거든요 DVD 대역 가게에서 만화책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았는데 요즘 만화 카페는 아직까지 크게 정말 카페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DVD방이 아직 남아있긴 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옛날처럼 흔한 상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좀 사형화된 것 같고 아무래도 IPTV나 VOD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DVD 쪽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만추 같은 경우에 지금 VOD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때 만추 DVD를 대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참 아쉽네요 이거 만추 DVD를 좀 중국 사이트 가서 좀 사야 될까봐요 계속 읽어보죠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감상했는데 당시 스타워즈나 터미네이터를 기대하며 가족들과 같이 감상했다가 완전 욕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비디오 하나 빌려오면 전 가족이 같이 보거나 돌려보거나 했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온전히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 되었었거든요 크크 당시 블레이드 러너는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재미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던 영화이기도 하고 극장판과 다른 버전도 나오고 해서 그 후 두 번 정도 재감상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때도 딱히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하지 않았구요 그러다가 35년 만에 숙편이 나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다시 감상했는데 이번 감상 때는 이 영화가 왜 이리 오랫동안 SF 영화의 걸작으로 칭송받는지 알 것 같더군요 82년에 이런 상상력과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또 담고 있는 주제는 얼마나 묵직한지요 장중하면서도 진득한 화면과 신비하면서도 공허함을 더하는 반데라스의 음악까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근래에 주력하시는 인간 근원 탐구 생활은 벌써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35년 전 영화가 근래 프로메테우스나 에일리언 커버넌트 등보다도 더 세련된 느낌이고 더 묵직한 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감상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맛을 알 것 같네요 다만 보통의 SF 영화와 비교하면 화면 전환이 무척이나 느리고 그 흔한 유머 코드도 거의 없으며 각종 상징적인 장면과 대사가 넘치는 영화니 한 번에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영화이면 분명하구요 그리고 블레이든 러너 2049만 감상하실 계획이라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전편을 보고 봐야 제대로 된 2편 감상이 가능하니 저처럼 미리 1편 감상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이든 러너 2049 속편이죠 이것도 보셨네요 전편인 블레이든 러너 이후 무려 35년 만에 나온 속편입니다 영화에서도 1편의 2019년에서 3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인지라 변경된 설정을 메우기 위해서 별도의 단편 영화가 3편 동시 공개되었습니다 웹상이나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 한글 자막판도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냥 공개한 것이니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일부러 무료로 공개한 것이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크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이든 러너 2049를 온전히 즐기시려면 1편 관람은 필수이고 이번에 나온 단편들도 가능하면 미리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2편이 1편 이후 지구의 대정전이 발생해서 복제인간 레플리컨트죠 이 레플리컨트에 대한 데이터가 대부분 유실되었다는 기본 설정 하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런 설정 이해에 도움도 되고 3편 각각 완성도도 뛰어난 편이라 볼만 간단히 이 단편들을 소개하자면 블레이든 러너 2022 레플리컨트들이 자신들에 대한 기록을 연구 삭제하기 위해서 emp 폭탄을 이용한 테러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대정전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인 와타나베 신이치로가 연출한 15분짜리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든 러너 2036 본 영화 초반에 등장해 주인공 K와 한바탕 싸우는 레플리컨트에 관한 5분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프로 레슬러이자 영화배우인 데이브 바티스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 역할을 맡으신 분이죠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전극 연기가 제법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든 러너 2048 자리드 레토가 연기한 극중 월레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금지된 레플리컨트 제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6분 정도의 영화입니다 내용이 약간 충격적이고 잔인합니다 좋게 보면 전적인 블레이든 러너가 워낙 현재 고평가 받고 있는 전설적인 작품이고 리들리 스쿱 감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번 작의 연출을 맡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 꼼꼼하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단편도 내놓고 판을 키운 거라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기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쩐지 강시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바나 호들갑으로 여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크크 제 기억에 강시네님이 이전에도 드니 빌레브 감독 작품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요 이 영화도 감독 특유의 약간은 뻐기는 듯한 느낌의 촬영과 음악 사용이 있어서 아마 안 좋아하실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녹음했었죠 저희 로버 SF 시리즈의 첫 번째로 블레이든 러너 2049를 녹음했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출산설 임신설 너무 좀 뜬금없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본 영화에 대해서 말해보면 일단 상영시간이 160분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영시간이 길기도 한데 전편과 마찬가지로 근래 주류 SF 영화들과는 다르게 느린 호흡과 화면 전개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제와 소재도 무거운 편이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모로 남한산성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흥행도 크게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많은 비난도 받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1편처럼 SF 영화사에서 오래 기억될 또 하나의 걸작으로 남을 거라 감히 확신합니다 와 아주 극찬을 하셨네요 영화는 1편의 분위기를 충분히 계승하고 살리면서도 한층 발전한 비주얼과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며 1편보다 더욱 심화된 주제로 1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화가 되기를 꾀합니다 영화 음악도 1편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차별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층 발전을 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1편보다 뛰어난 2편을 만들어 버린 듯 합니다 와 솔직히 영화 보는 중에는 지루함을 제법 느꼈지만 정작 지금은 잔영이 정말 많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영화의 여러 장면과 쓸쓸한 느낌이 자꾸 떠올라 영화를 자꾸 되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쓸쓸한 장면들 느낌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생명의 존재의 이유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 여러 형태의 사랑을 묵직히 다루면서도 너무 난해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급짐을 잃지 않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요 배우들 연기를 보면 사실상 라이언 코슬리 원톱 영화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라라랜드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이번 영화에서 아주 제대로 본인의 쓸쓸한 눈빛과 어울리는 역을 훌륭히 연기해냅니다 특히 엔딩 부분의 계단에 누워 하늘을 응시하는 그 모습이란 그 길쭉한 얼굴에 같은 남자인 저도 반할 것 같더군요 해리슨 포드 형님은 출연 분량은 짧지만 존재감 확실하고 조연의 연기와 캐릭터 설정도 훌륭해서 여러 조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영화 그녀 허죠 그녀에서 실체와 업그레이드 버전인 조이 역의 여배우가 아주 많이 예쁘더군요 네 100% 공감합니다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다만 다레드 레토는 연기를 못한 것은 아닌데 영화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쉽더군요 잠깐씩 등장할 때마다 풍기는 그 카리스마를 좀 더 보여줘도 될 듯 한데 너무 비중인 자아가 사뭇 그 점이 아쉽네요 그러네요 여러모로 말은 영화이고 호불호도 무조건 갈릴만한 영화이면 분명하지만 저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강녀라고도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영화였습니다 에너닉스님이 아주 애정 가득한 글을 써주셨네요 단편 내용도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옛날 비디오 가게 얘기도 나오고 순기록번 님도 블레이드 러너 2049 보셨네요 이 영화 상당히 지루합니다 전 만족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게 당연해 보이네요 이 작품을 보려면 전편과 유튜브에 올라온 단편 영상들을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전의 설정들이 중요하니까요. 82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도 며칠 전에 처음 봤는데 82년에 만든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촌스럽지 않은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데 은근히 브래들리 쿠퍼랑 닮은 느낌이 브래들리 쿠퍼가 인디아나 존스를 한다는데 상당히 어울리듯 하네요. 이번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 2049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들었다는 걸 확실히 느껴지게 하면서도 전편과 이질감이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케이와 조이의 사랑을 며칠 전에 본 그녀, 허저, HER, 영화 그녀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같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사랑이라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순기루파님도 이 영화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위터로 스님께서 블레이드너너 2049 보세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보통의 이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들. 예를 들면 쓸쓸하고 애잔함 같은 게 있어요. 영화 좋습니다. 이 계절에 어울린다고 감히 말합니다. 꼭 보세요. 이게 10월달에 쓰신 거죠. 그나저나 저 연도면 난 몇 살인가? 살아는 있을지. 애잔하고 쓸쓸하고 묵직한 영화 한 장면 한 장면 버릴 장면이 없을 정도의 영상미도 좋았고 블레이드너너 1편을 대하는 방식도 너무 좋았다. 액션 블록버스터 기대하시면 좀 지루하고 실망하시겠지만. 라이언 코슬링의 마지막 대화에서 나온 미소는 정말 굿.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을 듯. 그리고 이어지는 엔딩 장면은 정말 꽤 오래 맘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드니 빌레브 감독다운 영화 정말 좋았다. 한빈님도 블레드너너 2049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네요. 이제서야 관람 완료. 보다가 졸지마라고 중간중간 음악을 기막히게 넣어주는 센스. 나도 몇 번 졸뻔 했는데. 결말 부분에서 블레드너너의 세계관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되니까 순간 소름이 쫙. 확실히 쉽지 않은 영화임은 분명하다. 블레드너너 세계관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맑은 날은 절대 볼 수 없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게 대부분인 날씨. 빈민간은 구석에 밀려나 있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고위층들을 위한 고층 건물. 전광판으로 드러나는 이국적인 광고 이미지. 인조인간이 자아를 갖고 길가리를 활보하고 최첨단 홀로그램 인간이 광고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는 판국에 사람들은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모니터 화면은 MS 도스풍. 그런 가운데 복제인간 리플리컨트는 인간의 노예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크게 전쟁변기 아니면 성놀이기. 그러면서도 리플리컨트가 자아를 갖고 인간성을 찾으러 하니까 오히려 인간은 레플리컨트를 억압하며 본연의 인간성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설정은 매트릭스의 세계관과 얼치 비슷한데 블레이드 러너가 매트릭스보다 15년 정도 더 일찍 나왔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 블레이드 러너에서 누가 리플리컨트인가 하는 문제는 매트릭스에서 어떤 것이 실제 세계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와 상통한다. 블레이드 러너 2049가 15세에 걸람가던데 왠지 곡성 생각나더라. 폭력적이거나 신체 노출이 있더라도 그 주체가 실제 인간만 아니면 어느정도 용인되는 듯. 이렇게 써주셨네요. 다들 좋게 보셨네요. 곰티님은 11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자면 개인적으로 라이언 고슬링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의문 블레이드 러너 폭망 예견했었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손예진 대표작이라면 연애시대와 내머리성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동안의 한계 그리고 발성 개선 운망됩니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써주셨네요. 아마 제가 당시에 블레이드 러너 2049가 흥행 실패했다고 트윗을 쓰면서 손예진에 대해서도 아마 맨션을 남겼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흥행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편 감독인 스콧 감독께서 이게 너무 분량이 길어서 흥행 실패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여튼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좋은 평가들을 써주셨어요. 역시 제가 문제군요. 저하고 이 디니 빌레버 감독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블레이드 러너 2049 비교 감상해 보았고요. 수지님이 범죄도시 보셨는데요. 이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범죄도시 10월달 흥행 1위 작품이죠. 저는 추석 연휴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딱 한 편만 봤습니다. 범죄도시 마동석에 마동석에 의한 마동한 영화였네요. 아 재밌네요. 마동한 영화 하지만 윤계상씨의 연기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악역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악하게 나아가는게 오히려 깔끔하다군요. 악당은 그래야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도 좀 말도 안되는 스토리라인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그런 것들마저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 화끈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모든 영화의 개연성이 다 취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런 영화도 있지만 약간 좀 구멍이 뚫려있다거나 듬성듬성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적인 매력 영화적인 재미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개연성 비판들을 하시는거죠. 관객들이 저도 물론 그렇고 근데 범죄도시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재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훌륭한 킬링타임용 영화였습니다. 강시대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 비치는 한국 영화의 특성이 폭력성이 강하다 하는데 조폭 폭력 영화는 한국이 거의 탑 수준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거기에 또 제가 블로그에 답글을 써놨네요. 답글을 꽤 길게 써놨네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나쁘고 악한 악당을 보고 싶다. 나쁜놈들이 약해지고 악당들이 적어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텐데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는 선의 반대편에서 극적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켜줄 악당을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욕망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폭력성은 저도 다른 매체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국 영화계의 평가를 보았고 그걸 전해드렸던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그 평가로 한국 영화의 폭력성을 비하하며 비판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폭력씬에서 인권무시 묘사의 잔혹성 말초적 재미만을 위한 편향성 등은 분명 경계하고 피해야 하지만 액션씬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폭력씬의 쾌감을 조성하고 만들어내어 전달하는 연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전히 연출적인 면에서 그리고 애초에 청불로 출시가 되었다면 그만한 쾌감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의신이나 에로스가 들어가있다거나 폭력씬 그런 것들은 별로 안좋아해요. 영화에 굳이 안나와도 된다. 고전적으로는 실루엣 처리나 암씨로 넘어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뭐 네 키스할 때 소리까지 꼭 들려야 하나요? 그리고 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에로스적인 장면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 폭력적인 것도 굳이 피가 낭자하고 이런 것들을 그 맥락에서 안보여주고 암씨로 처리해도 될 것을 거기에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연출적인 고민이 좀 덜한 게 아닌가 그걸 암씨로 혹은 다른 어떤 장면으로 치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의신 폭력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지만 이왕 그걸 찍을 거면 정말 제대로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좀 써놨네요. 왜 그렇게 성의신을 길고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다. 그 장면이 없으면 두 사람의 애정을 전달할 수 없는가? 수지님도 우려하시고 저도 우려하는 폭력신은 아무 맥락 없이 무턱대고 잔인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태줘 15세 영화인데 19금에는 나올 법한 신체 훼손 장면이라든지 약자나 타자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 표출로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려하죠. 경계해야 되고 한국영화의 좋은 폭력신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폭력이 좋은게 어딨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죠? 제가 액션씬 전후로 해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유의 감정이죠. 대개 외국영화 폭력신은 단선적이고 1차원적인 폭력 쾌감만 있죠. 한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유의 감정까지 느끼게 해주는 연출을 합니다. 베테랑 결말 대결신에서 단지 범인 권고를 하거나 악을 응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회적 심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동석이 유아인 앞길을 막는다던가 시민들이 삥 둘러싸여있고 황정민이 처음에 시민들 눈이 두려워서 움츠려있다가 나중에는 유아인의 선빵이 시민들과 CCTV 카메라에 찍힌 걸 알고 그것을 믿고 반격을 하는 것 등등 유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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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사적 복수가 구조적 악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사회적 심판에 이르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연출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굳이 베테랑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든 건 친절한 금자시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최민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꽤 반윤리적이고 잔일하거든요. 그 화면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화면을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면 꽤 반윤리적이고 잔일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감정이 느껴지죠. 감정이 실체화된 것은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울분 복수 결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 데이빗 백검님도 10월 26일 날 범죄도시 보시고 써주셨네요. 범죄도시 500만 돌파 기념 후기 입니다. 윤계상 배우께서 드디어 흥행작을 남기게 되셨습니다. 호호호 사실 제가 관람했던 지난 주말에는 누적 관객수가 500만이 안되었는데 결국 돌파했더라구요. 무대인사 당시 극중의 장첸의 부하 역할을 맡으신 김성규 배우께서 500만은 넘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달성하시게 되어 저도 기쁘네요. 손익분기점이 200만도 채 안되던데 현재 관객 동원수가 그 2배를 넘어 곧 3배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윤계상 배우 주연작이 이렇게 흥행을 하는게 제작은 소망 중 하나였는데 정말 기쁩니다. 크크 그런데 극중에서는 윤계상 배우님이 맡으신 조선족 조폭 두먹 역할인 장첸이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더군요. 관람전 다들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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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 말씀들만 하시기에 그래도 윤계상님 칭찬도 좀 해주지 연기 잘하시는데 싶었는데 직접 보고나니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폭을 소탕하는 강력반 형사역을 맡으신 마동석 배우분의 힘자랑과 귀여움을 보는 재미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 이었네요. 윤계상 배우께서 맡으신 장첸 역은 머리가 길었던 것 외에는 크게 기억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예 더 인간의 감정 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서늘 하게 잔인한 인물 이거나 아니면 아주 대놓고 감정이 폭발 하는 뜨겁게 잔인한 두먹 캐릭터를 보여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캐릭터 설정이 조금 어정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하셨지만 그의 오른팔 왼팔 역을 맡으신 진성규 김성규 배우 두 분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정말 조선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선족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시더라구요. 영화 중반부까지는 조선족 분들을 캐스팅한 거라고 거의 확신까지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배우분은 악영 연기도 정말 잘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윤계상 배우의 악영 연기나 조선족 연기가 상대적으로 어슷해 보였습니다. 비록 윤계상 배우분 캐릭터의 강렬함은 생각보다 덜했지만 다른 여러 배우분들 맡으신 각 인물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상영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긴 영화 이지만 지루하다는 느낌 없이 별 생각 없이 머리 비우고 즐기기 해도 괜찮았구요. 따져보고 생각하자면 생각할 거리들이 적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보았네요. 액션과 마동석 배우의 매력과 여러 조연 배우분들의 개성있고 좋은 연기를 감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족에 대한 나쁜 이미지나 편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해서 기사화된 조선족 비하 내용에도 큰 공감이랄까 관심 같은 것이 생기지 않더라구요. 모든 조선족이 그러는게 아니니깐요. 요즘은 정말 뭐만 하면 비하 혐오 등등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싸잡아서 말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여하튼 범죄도시 상영관수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달려서 더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영화관으로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비 백구님은 제가 알기로는 윤계상 배우를 애정하는 감이 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윤계상 배우가 맡은 캐릭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네요. 마치 제가 애정하는 임수정 배우가 이상한 캐릭터를 맡아서 이상한 연기를 하면 더 실망하는 것처럼 사투리 부분은 데이비 백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윤계상 배우가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비하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화가 청년경찰 에 이어서 비판을 당했었는데 데이비 백구님은 아예 영화 속에서만 나온 조선족 조폭의 문제이지 그걸 보고서 조선족 전체에 대해서 확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던 것 맞습니다. 저도 이거 10월 29일날 보고 남겼네요. 겨우 끝물을 탔습니다. 재밌네요. 오락적으로 대단히 충실하게 재밌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은 영리하게 숨기면서도 청불에 맞는 쾌감을 주네요. 이 영화가 감독의 데뷔작이 됐는데 놀랍습니다. 깔끔하네요. 감정을 질질 끌지도 않고 이야기를 늘어뜨르지도 않고요. 러닝타임이 좀 긴데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전개되더군요. 별과 아닌 이야기를 계속 질질 끄는게 아니라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소되고 또 만들어지고 해소되고 그러면 러닝타임이 길어도 지루하지가 않죠. 덜하죠. 적절한 유머도 있고 그 유머를 위해 그 장면과 이야기를 희생시키지도 않더군요. 이 균형감이 좋았습니다. 위에 데이비 백건위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는 조선족 혐오 시비에서 그나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영화 속에 있더군요.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실제로 조선족 조폭 이었죠. 영화 속 조선족들도 피해자이면서 경찰을 돕죠. 따라서 조선족 때 남한 사람 구도가 아니라 범죄인데 시민 구도가 되었던 거죠. 앞서 조선족 혐오 시비가 붙었던 청년 경찰의 경우는 제가 조선족 주거 지역의 분위기를 악으로 증폭시켜 허구의 사건을 만들어서 선량한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해르는 조선족 악당을 상징해놓고 이를 젊은 남한 사람 경찰 생도가 정의의 이름으로 항구하는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에 대한 혐오 시비에 그렇게 동의 하진 않지만 반면에 범죄 도시는 정의의 이름으로 마동서 일행을 일방적으로 포장하지 않죠. 심파로 취향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적당히 타락한 그냥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심센 강력반 경찰들로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동석이 유흥주점 사장 조폭 두멍인데 접대도 봤죠. 실제로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만 JTBC 방구석 일렬 이었던가요? 거기서 실제 모델이 되시는 형사님이 나와서 증언도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재밌습니다. JTBC가 영화와 예능을 결합하려고 예전에는 전체관람가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이제는 방구석 일렬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영화 얘기를 예능적으로 풀어내는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여튼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너무 마동석 일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정의를 부풀리면 윤리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살짝 환타지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인 개연성 이야기 전개 등이 허수해지는 거죠. 한국 영화가 이 함정 때문에 결말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정의감을 조금 누른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판타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하튼 좋은 영화입니다. 남한산성과 비교해서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그리 차이나진 않네요. 둘 다 녹음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덜 흥행한 남한산성을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비교감상 범죄도시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 평가들 써주셨고요. 저도 재밌게 봤고 제가 만약에 이걸 개봉했을 때 영화 봤으면 아마 녹음했었을 것 같아요. 잘 만든 오락영화 입니다. 자 어 한 분의 댓글을 더 읽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NY닉스님이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시네마천국 제제제제제 제감상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신 상태인데도 또 보셨다는 거죠. 저의 인생 영화가 바로 시네마천국 이라서 정말 틈만 나면 보고서 문득 생각나면 또 보고 해서 지금껏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감독판인 대략 3시간짜리를 보았는데 시네마천국은 일반 극장판으로 감상해도 그 나름의 맛이 있고 감독판으로 봐도 그 나름의 감동이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감상되는 예정과는 다르게 계급간 갈등이나 신분격차에 대한 감독의 조롱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물론 그게 이 영화의 주요 감상 포인트는 아니지만요. 여하튼 몇 번을 봤으면서도 똑같은 장면에서 또 웃고 똑같은 장면에서 또 울었습니다. 시네마천국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저희 이윤영화 팟캐스트 지킬림 님께서 영화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희 블로그 쪽에 주신 적이 또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시네마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만의 영화 리스트를 한번 써보겠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블로그에 게재하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지금 한 3명, 4명 이렇게 써놓은 것을 포스팅을 한 것 같네요. 주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 영화는 한 7개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분량은 뭐 그냥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홍보로 빠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르를 보셨네요. 이 작품도 많이 유명한 작품인데 지각 감상했네요. 앞서 언급한 남한산성과 블레이드러너 2049의 진지함과 느릿함은 이 아무르에 비하면 말 그대로 조적지열 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장면이 롱테이크로 이루어져 있고 연로한 두 주인공의 느릿느릿한 모습을 별다른 카메라 움직임 없이 마치 연극 무대처럼 그냥 보여주는 연출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런 상태이다가 마지막에 한번 무섭게 휘몰아치고 그리고 끝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은 찬반이 갈릴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서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아마 요새 젊은 관객들은 보다가 대부분 포기할 법한 영화이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앉혀놓고 보여주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제목처럼 이런게 바로 사랑이라고 보여주고 싶네요. 와 그정돈가요? 이 영화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늙어가면서 문득무득 떠오를 영화였습니다. 극찬을 하셨네요. 앤노아닉스님의 정말 최고 애정하는 영화 시네마천국 그리고 암우루 한번 읽어보았구요. 네 여기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3부 여기서 2부를 마치면 3부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여러분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8월달 영화페이지가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2018년 8월달에 감상하신 영화의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더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댓글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 댓글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냥 살펴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구요. 왜냐하면 저희 블로그가 다음주에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팔로잉 해주시면 되구요. 팔로잉 해주시는데 제가 요즘은 마파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마파를 원하시는 분은 맨션을 주시면 제가 마파를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팔로잉 숫자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저희 방송 청취자이신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말 좀 걸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인은 송술되지 않죠.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조금 늦게 올리고 있구요.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댓글 같은 걸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 코너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공지를 드렸는데 2부만 여기서 마치구요. 아직 3부가 남아있습니다. 3부는 또 제가 며칠 후에 녹음해야 되겠죠. 목이 쉬어가지고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잘 견디시고 좀 시원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3부에서 찾아올테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3부도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를 녹음한지 며칠이 지나서 다시 3부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에도 너무 덥고 네. 지금 뭐 엄청나네요. 이 방송을 업데이트 할 쯤에는 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라구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켜놓고 녹음을 해서 지금 바람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제가 잠을 잘 못자가지고 열대야 때문에 계속 잠을 못자네요. 힘이 없어도 말투가 나른 나른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 편집을 마쳤는데 초반에 한 13분 정도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민감한 사안이고 또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뭉퉁그려서 삭제를 하고 보니까 일부의 방송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녹음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녹음 분량도 이렇게 길지 않으면서 생색을 다 내느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가 13분 정도 얘기했는데 그걸 다 잘라버렸다는 거 일부에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자 3부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순규모빠님이 10월 17일 날 써주셨네요. 캐롤을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어우 밖에서는 막 사이렌스 소리가 들리고 요즘 막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케이트 블란첫이 너무 우아해서 영화 내내 집중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레즈비언 이야기이지만 둘 중 하나가 남자였어도 둘 다 남자였어도 영화 스토리상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네요.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다는 걸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멜로 감정이 있는 영화에서 갑자기 이 남녀가 이 커플이 사랑에 빠진 걸로 등장합니다. 또 얘네가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울고불고 합니다.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서히 뭐 썸을 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영화 매체는 다르잖아요. 약 100분 혹은 2시간 정도의 그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을 잡아내서 화면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규로 오빠님 지금 써주신 것처럼 캐롤이라는 영화에서는 서로 이 커플이 둘이 눈빛이 아주 강렬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 초반에도 나오고 후반에도 나오죠. 결말이었던가요? 저는 결말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는데 여하튼 그런 장면을 넣었던 거죠. 캐롤은 감정선을 참 세밀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성의 신이 나오죠? 네. 저는 조금 그랬는데 케이트 블란체엣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멋있죠? 멋있는 사람 같아요. 딱 풍겨지는 그런 느낌이 엔딩도 딱 끝내야 할 시점에서 끝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은 파국으로 마무리된 멀홀랜드 드라이브도 생각나네요. 며칠 전에 봤었는데 루니 마라가 영화 그녀에서도 나왔었네요. 왜 못 알아봤지? 이 영화에서는 마치 오드리 헷번처럼 나왔는데 일부러 의도하게 분장한 거겠죠. 시대 배경이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였을까요? 그녀라는 영화에서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남자 증거하고 결국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승유로빠님이 보신 캐롤 이었고요. 에누하닉스님 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캐디를 보셨네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고양이들에 관한 다큐 영화 고양이 캐디라고 해서 캐디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터키어로 고양이가 캐디더군요. 내용은 별다른 거 없고요. 그냥 이스탄불 여기저기서 살아가는 여러 고양이들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밝은 면 위주로 주로 보여줍니다. 집사들 필수 관람 영화더군요. 집사라는 표현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애묘인드라고 그러죠.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은 내가 고양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고양이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징이 다르죠. 강아지하고는. 그래서 고양이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선택한 거야. 내가 집사로 피택되었어. 이런 말씀들 하시죠. 특이한 거는 고양이들이 주인공이니만큼 고양이들이 주로 예쁘고 귀엽게 등장하는데요. 중간중간 보이는 이스탄불의 모습이 비현실적일 만큼 무척 신비스럽고 예쁘더군요. 마치 고양이 다큐를 가장한 이스탄불 홍보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제가 터키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터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축구선수 독일 축구선수 외질이 생각나네요. 터키 대통령하고 사인 찍어가지고 거기에 문구를 써놨는데 그 문구를 보고 독일 사람들이 좀 많이 화를 냈었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이민자들 이 외질이라는 축구선수가 터키의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차별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일 내에서는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월드컵 기간에 결국 외질 선수가 독일 대표팀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터키도 요즘 정치 상황이 어떤가요? 터키 대통령하고 독일 메르컬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길고양이와 삶과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터키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더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물 한 사발 사료 한 움큼 내 집 앞에 놓아주는 것도 남의 눈치를 볼 만큼 쉽지가 않으니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데 동물들도 더 힘들겠네요. 옛날에는 동네에 강아지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고양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즘 도시에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고양이들이 번식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생명을 왜 이렇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제는 반려 존재로서 대우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소수 이겠습니다만 동물을 반려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재롱 떠는 거 보고 싶고 그러다가 조금 귀찮아지고 지겨워지면 내다버리는 장난감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사람들이 마치 이 지구가 자기 것이냐 구는 건 정말 넌센스 같습니다. 그리고 말썽으로 치자면 인간이 제일 많이 치잖아요. 인피니티워의 타노스 형님이 이래서 나오신 거죠. 인간이 말썽을 많이 치니까 손가락 튀기기가 한번 해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지구의 타노스 형님이 얼른 보고 싶네요.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공포영화 에나벨 인형의 주인도 보셨네요. 개봉했을 당시 너무 무섭다. 팝콘을 다 쏟았다. 호들갑 이길래 내심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이더군요. 별 무섭지도 않고 중간에는 지루해서 혼났습니다. 이제는 컨제링 시리즈 인시리어스 시리즈 에나벨 이게 세계관을 공유하나요? 근데 이거 제작자 같은 분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제임스 완 감독이던가요? 지금 DC 영화 찍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 연출을 한 영화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연출을 한 거는 조금 퀄리티가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 에나벨 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에나벨 인형의 주인도 역시 헐리우드 공포 영화는 슬레이션 무비가 제일이고 이런 귀신 유는 잘 만든 한국 영화가 최고 무서운 것 같네요. 전 아직도 귀곡성을 생각하며 바지에 찔끔할 것 같아요. 찔끔하시면 안되죠. 에나이닉스님의 고양이 다큐 영화 고양이 캐디 그리고 공포 영화 에나벨 인형의 주인이었습니다. 10월 18일 날 데이비 백권 님이 써주셨네요. 강신의 수단님. 평소 숱하게 실망해왔던 장르인 로맨틱 코미디 물 중에서 성공적으로 한 편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로맨틱 로맨틱 따뜻한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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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코미디 장르 영국 영화 독 sint 보 GP ℱ 로맨틱 코미디 innovations 로맨틱 시작 장르 5 61 cooked ef 혼자 동떨어져 있는 캐릭터도 없었네요. 그런데 슈그랜트 배우께서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와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인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사랑하는 배우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출연하신 모든 배우 통틀어 가장 예쁘셨던 슈그랜트 배우 여자 주인공보다도 예뻤나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슬프고 아름다운 외우고 싶은 시 한 편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WH.오든이라는 미국 시인 그분이 쓴 휘너럴 블루스입니다. 특히 사명과 사연이 정말 슬픕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WH.오든 이분이 원래 영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본래는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시절부터 이미 철학자와 시인으로서 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신 모양이죠. 사명과 사연이 좋다고 써주셨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옮겨주셨는데 나의 모든 방향, 모든 날들,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말과 노래였던 그대가 떠났으니 해와 달을 없애버리고 바닷물을 빼버리고 숲을 모두 베어버려라 이제는 모든 게 다 소용없어졌으니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한 번의 장르식에서 위에 시를 읊는 해당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에 충실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떠있는 가벼운 느낌은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볕 좋은 주말 오후에 보시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정말 강렬하네요. WH.오든 숲을 모두 베어버려라 갑자기 엉뚱하지만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를 자르고 자연 파괴되고 아직도 그걸 복구 안 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네요. 강원도 출신 사람으로서 그리고 덧글로 저 비프 영화 6편 예매하였습니다. 폐망식이 있는 이번 주말이 더 볼거리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에 더 많은 행사를 했더군요. 흑흑 배우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손예진 배우 그래도 폐망작을 적당한 자리에 무사히 예매해 놓아서 기쁩니다. 크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것을 3부에서 데이빗 백구님이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써주신 것을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예진 배우가 동급 최강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하여튼 동급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하나 빨리 녹음을 해야 되겠네요. 그 뭐죠? 손예진씨하고 김지혁씨가 같이 나왔던 그 영화 뭐죠? 그 영화 아주 재밌었는데 데이빗 백구님이 보신 지금까지의 로커물 장르는 다신명을 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 그을린 사랑 이거 비교 감상이 있었네요. 트위터 쪽으로 먼저 한빈님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던 그 영화 드니 블레이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을 드디어 관람했다. 이 영화 진짜 미쳤네. 포스터 문구 그대로 충격, 전율, 감동 그 자체였다. 그저께 시카리오를 보았을 때 긴장감 끝에 찾아온 더러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느껴졌었는데 이번 그을린 사랑은 의문과 의문 끝에 찾아온 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 써야 할지 감당할 수가 없구나.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2017년 10월 달에 써진 글들입니다. 제가 좀 많이 밀렸죠. 그때는 시카리오가 1편이 개봉했었던가요? 속편이 2018년 여름 초입에 개봉했었죠. 곰티님도 이거 보셨네요. 드니 블레이브의 그을린 사랑을 받습니다. 올드보이에서의 5대수보다 더한 상황이 가능하군요. 누군가 원숭이 새끼를 예뻐서 훔쳐오니 어미가 쫓아오다 죽었는데 배를 갈라봤더니 장이 끊어져 있었다는 단장 적절한 단어 같네요. 단장 이렇게 써주셨네요. 애가 끓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네요. 드니 블레이브 감독이 저하고는 좀 상성이 잘 맞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을린 사랑 비교 감상해봤고요. 제가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봤네요. 밀려있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녹음하며 청취자분들 평가를 읽고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뭔가요? 그때도 밀렸었나요? 역시나 저는 히어로물에 잘 감흥이 안되네요. 근데 캐릭터 스파이더맨이나 히어로물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성장영화라고 많이 평해주셨는데 정말 정확한 말씀 같더라고요. 갈등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그 덕에 리듬감은 통통 튀는 게 좋더군요. 막판에 검을 무너지고 피터가 스스로의 힘을 믿는 장면도 나오고 최후의 선행을 베푸는 장면도 나오던데 그냥 이 캐릭터 고유의 선함이 잘 발현된 느낌이지 어떤 고뇌에 찬 결심 같은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분들이 스파이더맨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인 히어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보통 인간이네요. 물론 거미에 물린 게 함정이지만 키게스 1편도 성장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선 처절할 정도로 어두운 장면이 나오죠. 절망도 하고 비장미가 좀 있습니다. 그걸 유쾌하게 극복하는 게 바로 키게스죠. 결말에 악당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좀 의외였고 그 순간부터 관계와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악당이 다른 동료들에게 답하는 대사도 좋았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에누아닉스님 영화 보신 것들 읽어보죠. 싱글라이더 보셨네요. 이병헌씨 나오지 않나요? 영화가 좀 많이 심심하네요. 저는 영화의 결정적 반전을 뜻하지 않게 댓글 공격으로 스포당한 채 감상을 시작했는데요. 초반에 너무 쉬운 힌트가 나와버려서 굳이 스포를 당하지 않았어도 반전을 눈치채겠더라고요. 이야기 흐름도 너무 평이하고 그저 나중에 애를 낳더라도 기러기 아빠는 절대 안되겠다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역할을 맡은 공효진 배우는 배우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공효진 배우가 조금 소모된 감이 있는 영화죠. 몬스터콜 보셨네요. 이 영화도 좀 아쉽네요. 뭘 말하려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야기를 쉽게 진행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화법이 오히려 감동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긴 그렇죠. 저도 제 개인 성향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반면에 저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성격인 것 같아요. 영화도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편인데 예술적인 평가를 할 때는 직설적인 영화 그런 것들에 예술 점수를 좀 많이 안 주는 편이죠. 우리 관객들이나 평론가들이 직관적이고 직설적이면서도 그런 예술 점수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몬스터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의 애니메이션 작화는 딱 제 스타일이라 너무 좋더군요. 그냥 계속 그 애니메이션만 쭉 나왔으면 싶었습니다. 크크 덧글로 제가 사랑하는 농구가 한국과 미국에서 새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제는 한국에서 오늘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끔찍한 부상이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특히 김선영 선수 제 응원팀 간판인지라 정말 건강이 최고이니 다들 건강하시고요. 데이비 백권님도 무탈이 부산 잘 다녀오시길 빌겠습니다. 순규롯바님 마더 보셨네요. 한국 영화 마더가 아니라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마더 이 감독하고 이 영화를 끝으로 헤어졌죠. 감독이 좀 칭혈됐나봐요. 제니퍼 로렌스한테 그렇게 칭혈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다 보니까 못 견딘 거죠. 영화가 개봉한 뒤에 좀 평들이 안 좋다 보니까 감독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상문을 쓰려다보면 스포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냥 느낌만 말하면 상당히 흥미로웠네요. 곡성 볼터처럼 무슨 장르인지 약간씩 중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다가 중후반부에 대충 감이 잡히네요. 제가 종교가 없어서 종교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네요. 종교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종교밖에 이야기라고 해야 하나. 사실 저도 이거 봤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약간 좀 꼬아서 만든 그런 영화죠. 거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싱크터 터지는 걸로 묘사였던가 영화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구원자 메시아 그런 것도 영화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등등등 나오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종교적인 게 좀 섞여 있다고 봐야 하잖아. 윤회는 아니지만 윤회에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랬는데요. 여하튼 그냥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봤던 로렌스 연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감독이 연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니퍼 로렌스가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감정이입이 확실히 되고 진짜 끝까지 답답함에 압도되는 느낌이었는데 다 보고 나니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영화를 좀 더 압축해서 상영시간을 더 줄였으면 더 충격적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징하는 부분이 너무 얕거나 반복되는 건 좀 아쉽네요. 저는 영화를 봤을 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 감독이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러닝타임 안에 기독교적인 사상 홍수 심판 메시야 전쟁 구원 이런 것들 다 담으려 하다 보니까 천지 창조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참 그것도 나오네요. 율법 개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막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은유를 했죠. 이 영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사상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은유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 수도관이 터지고 그런 식으로 수도관이 터지는 이유가 집에 놀러온 사람들이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놀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쭉 살다가 점점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가 보통의 죄가 아닌 진짜 끔찍한 죄들을 막 짓기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고 그거를 영화 속에서는 집에 놀러온 많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집을 어지럽히는 그러다가 수도관에 파열되고 뭐 그런 걸로 묘사를 은유를 했는데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은유를 너무 은유의 깊이가 얕잖아요 은유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이건 너무 얕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얕다는 의미가 좀 촌스럽게 은유를 했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뭐 이거는 종교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감독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고 깊이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순기료빠님이 마더 보셨고요 데이비 백곰님이 10월 22일날 방금 비프 후기 덕글 상당히 길게 남겼는데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4천자 이상은 못 남긴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눠 써서 올리려고 스크린 캡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제 글이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꽤 많이 길게 썼기에 다시 쓸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크크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포털 다음 쪽에도 계속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블로그 댓글 쓰는 그 공간이 가끔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많이 쓰면 여하튼 비프 추천드립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개막식 폐막식 중에 하나는 꼭 참석하시고요 저는 앞쪽 중간 자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앞쪽 왼쪽도 명당 자리더군요 레드카펫 입장이 그쪽에서 시작되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범죄도시도 관람하였는데 그 후기는 곧 남기러 다시 놀러오겠습니다 에너앤딕스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아 안타깝네요 저도 예전에 두번정도 날린 경험이 있어서 그후로 긴 글을 쓸 때는 워드같은 데 써서 복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크롬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브라우저 상관없이 일정시간 약 1시간 이상 글을 쓰면 날아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글자 수가 아니라 시간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페이지가 로드 된 다음부터 1시간 정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익스플로러로 하면 확실히 좀 불안정하고요 크롬으로 썼을 때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는데 그래도 날아가는 경우가 저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때는 복사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곤 하죠 아니면 댓글을 나눠서 쓰던가 여하튼 죄송합니다 에너앤딕스님이 안녕하세요 저 방금 글 쓰다가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탭을 꺼버렸어요 박열 감성했습니다 아직 강신혜님의 방송편 듣기 전이고요 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열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한 것과 이런 방식의 독립운동과 이런 사상을 가진 애국지사분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부분은 좋았지만 영화적 재미나 깊이로 봤을 때는 좀 아쉽더군요 아무래도 이준익 감독님의 전작인 동주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동주에서 보여인 치열함과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무기력과 아픔이 주는 한매치고 처연한 울림에 비해서 박열은 단지 이런 분들도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 이상의 특별한 감동이나 울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변산이라고 개봉을 했었잖아요 이준익 감독님 변산도 평가가 안좋고 흥행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다시 좀 머리띠를 졸라매고 좀 긴장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준익 감독님 편집이나 이야기 흐름도 부드럽지 못하다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주저연 배우들의 연기가 크다 생각이더군요 박열 방송편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듣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이 등장인물들한테 너무 끌려간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글쓰기 할 때 소설을 쓰거나 할 때 소설 속 주인공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작가가 너무 자귀적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행위나 대사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자귀적으로 그런 건데요 그런 원투적인 느낌이 사라지죠 영화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근데 또 너무 등장인물들에게 자유도를 쉽게 말해서 게임 용어를 쓰자면 자유도를 너무 부여하다 보면 천방지축이 되어버립니다 작품이 문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박열에서는 감독이 등장인물들에게 너무 끌려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죠 물론 후미코 역의 최희서 배우의 연기는 제외하고요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최희서 배우는 100% 일본 배우라고 확신하고 감상했는데 아무래도 이상이 찾아보니까 한국 배우였고 동주에도 출연하셨더군요 동주에서의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박열에서는 말 그대로 군계 이락이었습니다 이재훈 배우의 연기는 일본어가 좀 거슬렸고요 딱 기대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배역의 조연들 연기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전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최희서 배우처럼 일본인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가 더 훌륭하더군요 이분들이 일본 현지에 있는 제외교포 극단 소속 연극인들 이셨죠 영화의 주제와 의의는 기억할만했지만 그 영화적 뒷받침이 약간은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하루 보셨네요 이 영화도 강신혜님 방송편이 있는데 아직 못들었네요 크크 이제는 너무 익숙한 사랑의 블랙홀 이란 영화나 엣지 오브 투머로우 같은 영화처럼 타임루프 물입니다 지겨울법도 한 소재인데 영화 하루는 타임루프 공식에 충실하면서도 타임루프를 겪는 인물이 여러 명 이라는 설정과 타임루프를 깨는 공식을 찾아가는 과정 등이 영리하게 배치되어 꽤나 독특하고 서 괜찮은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타임루프 영화에서 늘 등장하는 뻔한 연출도 있지만요 비슷한 장면이 영화 내내 계속되기 때문에 자칫 루즈 해질 수 있는데 저는 정신줄을 거의 놓고 보다가 결국 중후 중후 후반부부터 코를 골고야 말았고 나중에 뒷부분만 다시 감상했더랍니다 하지만 이 영화 90분으로 길지 않고 마음 편히 보시면 충분히 즐길 만한 깔끔한 영화입니다 다만 아역배우의 연기는 참으로 별로였습니다 이번 방송편 영화인 윈드리보도 봐야하는데 강신혜님이 제가 안본 영화만 방송을 하셔서 방송 취가 다 밀렸네요 크크 우선 강신혜님의 박열 하루 방송편을 몰아서 들어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아 NY 뉴스님이 안보신 영화들만 제가 녹음을 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근래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을 빼면 개봉작이나 대중적인 작품을 잘 안했던 것 같네요 원래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닌데 지극히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그리고 찌질함을 컨셉으로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인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네 저희 방송편 잊지 않고 또 그 영화도 보시고 또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에노아닉스 님이 보신 박열 하루 였었구요 데이비드 베코 님이 드디어 다시 비프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10월 24일날 평소보다 더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 영화제 다녀오신 후기를 쭉 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산국제 영화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구요 어 청취자분들 중에서 부산국제 영화제 혹은 뭐 다른 영화제라도 못 가보신 분들 이 내용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대리만족을 하시면 어떨까 싶구요 저희 블로그에 지금 여름에 개막하는 영화제들을 소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거랑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8월 초 8월 중순 그때쯤에 개막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나 검색을 통해서 그 영화제 정보를 보신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기서는 부산국제영화제 2017년거죠 한번 후기를 읽어보죠 이거 써주신 데뷔 백곤님 이거 쓰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오시나요? 다른 분들도 우리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영화제 다녀오시면 후기들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스멜스멜스 한메일입니다 저희 블로그 주소 이죠 읽어보죠 일단 저는 폐막작 포함 중국영화 네 작품 그 중 한 작품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프랑스 영화 한 작품을 보았습니다 원래 6핀을 예매해 놓았는데 저희 완전체 이상형 이신윤계상님께서 때마침 범죄도시 부산 무대인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체 밸런스를 마치기 위해서 영화제 상영작 한편 줄였습니다 크크 개인적으로 영화를 몰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루 두편도 많이 벅찹니다 이번은 축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하루 대여섯 편씩 영화제 기간 중 총 열 편 작품씩 관람하시던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한편만 봐도 머리가 띵해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작 폐막작 모두 여성 감독 분들의 작품이 상영되었답니다 비프를 개최해온 이래로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폐막식 때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에는 특히 여성 배우분들의 참여작도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화계에서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들의 입지가 좀 더 단단해지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제 때 관람하고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 여름의 끝 엔드 오브 서머 이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되어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호호 조우 취엔 이라는 중국 감독분 께서 연출하셨는데 서른쯤 되셨으려나 정말 젊은 어린시인 것 같아 보였는데 첫 장편 연출작이 비프에 초청되고 수상까지 하게 되다니 멋지십니다 GV 때 감독께서 한국정식 개봉은 아쉽게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화라 VOD나 기타 다른 경로로 접하실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분들께서 감상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2018년 7월인데 검색을 해봤는데 VOD가 아직 안난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자신의 고향인 중국의 한 작은 지역을 배경으로 한 본인 세대인 80년 90년대 생의 성장과 향수를 담아내고자 하셨다네요 와 이제는 80년 90년대 생의 향수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하긴 지금 2018년 이니까 좀만 더 있으면 2020년대로 진입하는 거니까 와 7080 뭐 그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8090 이네요 호호 국가는 다르지만 저도 해당 세대의 사람이라서 그 시대의 어렸을 적의 분위기와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열기로 가득한 한 마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의 가족과 이웃 할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년의 성장을 큰 줄기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 어린 소년뿐 아니라 네 갑자기 또 바깥에서 사일런 소리가 아하 네 주인공 어린 소년뿐 아니라 가족 각 구성원이 세대별로 모두 그 나이대에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합니다 단지 나이만 먹는 늙어가는 것이 아닌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로 하여금 인간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성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이 상관없이 진작에 멈춰버린 사람들도 많죠 세상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보면 좋을 따뜻하고 소소하지만 평범하지는 않은 작품입니다 러닝타임도 102분으로 적당하고 와 100분 안팎이네요 최고네요 개인적으로는 엔딩 장면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어분들도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게 호연을 펼쳐 주셨고 특히 주인공 소년이 정말 연기도 잘하고 귀엽고 잘생기고 좋았습니다 국내 정식 개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극장에서 한번 더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아 이거 부교대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쪽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없을까 지금 한번 검색해볼까요 여름의 끝 네 지금 한참 찾아봤는데 아쉽지만 없네요 혹시 미국 쪽에는 열렸을까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없네요 언젠간 나오게 되겠죠 계속 읽어보죠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수상한 것에 이어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배우도 수상을 하게 되어 한 번 더 기뻤습니다 바로 밤치기에 출연하신 박종환 배우분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걸 보니 제 코끝이 다 찡해지더군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 본 작품 중 가장 제 취향에 잘 맞았던 작품은 엄마와 올빼미입니다 노에미 르보브스키 감독께서 연출과 주연을 동시에 맡으신 프랑스 영화입니다 모녀간의 끈끈한 유대와 사랑을 다룬 이야기로 9살의 어린 소녀 마틸드가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홀어머니를 부살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 소개만 보시면 슬프고 우울할 것이라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화적인 분위기의 영화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예쁩니다 의상, 배경, 빛 등의 색감도 다양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별, 죽음과 같은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 으스스한 서늘한 분위기도 중간중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 구성과 전개는 동화와 현실을 오가는 혹은 섞여놓은 듯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룹니다 아,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판타지 요소로 임팩트를 딱 주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이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섞여 있어서 그 시인 사람이 좋았네요 극 내용을 살펴보자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에는 어머니가 딸을 보살피고 걱정하고 아이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참아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어린 딸이 미친 엄마를 보살피고 미친이라는 표현이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네요 대사로 그렇게 미친 엄마를 보살피고 각종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참아주고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참 대견하더라고요 중간에 참다 못한 주인공 소녀가 폭발해서 집안의 물건들을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인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왔으니 쌓인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극증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올빼미 올빼미가 그렇게 깜찍한 동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크크 아무래도 영화적 상상이 결합되어서 말을 하고 인간 같은 행동을 해서 그랬던 거였을까요 생김새도 그렇고 움직임이나 울음소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화 감상 내내 한 마리 데려다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귀여운 엄마께서 마틸드에게 준 선물이었던 올빼미는 주인공 소녀 마틸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되어주며 마틸드 본인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까지 끄집어내어 일깨워줍니다 올빼미는 마틸드에게 친구이자 조력자이자 보호자였고 그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또 다른 그녀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도 모두들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귀엽고 재미나서 웃을 수도 있고 슬프고 감동적이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흐르는 ost가 특히 좋았는데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처럼 멜로디는 밝으면서 가사는 참 슬프더군요 특히 여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딸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엄마와 올빼미 아주 강추를 해주셨고요 폐막식 행사에 대한 후기를 남겨드리자면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4시간 넘게 레드카펫, 시상식, 폐막작 진행되었는데 장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있더니 어깨와 허리가 다리가 아팠습니다 폐막작 상의 상친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어서요 그리고 바람이 참 많이 불더군요 영화 볼 때 머리카락 넘기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폐막식에 참석하신 배우분들 다 아름답고 멋지시더라고요 특히 사회를 맡으신 김태우 배우 생각보다도 더 멋졌습니다 키도 크시고 훤칠하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예지원 배우께서 레드카펫을 걸어오시는데 정말 예뻐시더군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모의 소유자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막작이었던 상의 상친 러브 에듀케이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연출과 주연을 동시에 맡으신 실비아 창 감독의 중국 대만 영화입니다 배우로서 1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셨고 아시아의 여러 영화제에서 수차례 여우 출연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감독을 맡아 연출하신 작품은 10여 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멜로 로맨스 장르로 분리되어지는데 드라마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멜로 로맨스 부분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에 걸친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각 세대의 고충과 세대간의 갈등 화해를 담아냅니다 상의 상친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남자로 살아보지 않아서 남자의 힘듦은 알 길이 없지만 여자로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확실히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영화도 앞서 말씀드린 엄마와 올빼미와 같이 여성 인물 중심의 영화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에 남녀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큰 부담 없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작품입니다 상의 상친 이번에는 제가 오로지 영화 시간표 짜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야외 행사, 기타 여러가지 전시, 감독 배우들과의 만남 등등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더 알찬 일정을 짜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개막식도 노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본 다섯 편의 작품 중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두 작품은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후기는 따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크크 와우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만족이 좀 되네요 올해도 어떻게 다녀오시나요? 올해 10월달쯤에는 좀 안 덥겠죠? 당연하겠죠? 가을이니까 와 이 더위가 계속 갈 것 같은 이 불안은 무엇일까요? 여하튼 제이비 백구님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다섯 쪽 정도 남았는데 이걸 계속 녹음해야 될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애드립 치지 말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살인자의 기억법을 봤네요 원작 소설과 어느 지점에서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쉽다 초반에는 꽤 좋았는데 중후반까지 계속 군불만 지피고 뭔가 팍 하고 터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든가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데 그걸 영상으로 풀어내는 데에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아예 거칠게 가든가 아예 세련되게 가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어중관하네요 중후반에 심파 아닌 심파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영화가 감정을 질질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건조하게 찍더라도 이미 소재나 이야기 자체의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메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즈너스 같은 분위기만 만들었어도 좋았을텐데 오달스와 설현이 분위기를 좀 밝게 해주는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깨트리고요 주인공의 나레이션은 꽤 비장한데 희한하게 화면으로는 주인공의 불안 혼란 갈등 등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 이 감독을 믿지 않습니다 아휴 이런 말까지 살았네요 악한 주인공이 더 악한 악당과 맞서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이것도 많이 아쉽네요 언제쯤 사이코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굳이 사이코가 아니더라도 그 욕망 때문에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설경우시 연기 빼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지금 이거를 읽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깔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좀 불필요하게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어지간히도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이것을 당시에 일본 영화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비교 감성 해보겠습니다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시비지장 대장 소장할 때 그 최장입니다 우리 최장 암이 또 있죠 수지 님이 써주셨네요 10월 30날 주말 근무를 마치고 보상심리로 토요일 저녁에 뭐라도 보자 해서 영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심지어 이거 일본 영화인가 애니메이션인가 라고 자문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보는 중 뻔한 스토리 전개와 대사 연기 등을 보며 IPTV로 나오면 봐도 충분할 것 같은 영화를 내가 굳이 영화관까지 와서 보고 있구나 하던 와중에 여주인공 하마베 미나미의 연기에 점점 빠져들고 엽기적인 영화 제목에 대해 아하 하면 이해를 하게 되고 내용과는 달리 밝고 아름다운 화면과 배경이 마음에 들면서 절정과 결말로 가는 도중에도 이 악물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점점 집중을 하셨군요 영화에 이대로 가다간 중반 이후 결말에는 분명히 관객의 눈물을 뽑아내려 하겠지 라면서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분명 일본 영화 특유의 한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일본 영화 하나 봤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길오빠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저도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보고 왔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좀 괴기한데 약간 순정물 그런 느낌의 영화인가 봅니다 이 제목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건 원작 작가가 노린 그대로란 논란이 된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는 저도 일본 하이틴 멜로 영화라는 것만 알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만족함을 봤네요 처음 어린 왕자를 인용한 부분에서 그냥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그 대사 여주인공이 말한 어떤 대사가 결말에 대한 복선이 되는 뭔가 상황보다 한 박자 업된 느낌이 나는 심판은 별로긴 하지만 아... 막 오버해서 나는 그런 심판은 별로긴 하지만 그것만 참아내면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이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과 비슷한 느낌도 들고 저는 너의 이름은은 별로로 봐서 이 영화가 더 마음에 드네요 주인공 남자 성격이 저랑 비슷해서 더 공감이 간 모양입니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겁쟁이 녀석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겁쟁이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겁쟁이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겁쟁이들 모두 힘을 내자고요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사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런 겁쟁이 여러분 우리 연대를 해서 힘을 냅시다 제 경험담입니다만 겁을 먹고 계속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으면은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뭐라도 막 하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정말 0.01%의 용기라도 내셔서 0.01의 어떤 행동이라도 하려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그따 또 깨지고 도전해서 깨지는 것도 그런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창피한 기억으로 남지만 정말 창피하죠 인생을 생각하면서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창피하네요 겁쟁이 힘냅시다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좀 더워서 아무 말이나 막 하네요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수지님, 순귤오빠님의 댓글로 비교감상 해봤고요 에나닉스님 안녕하세요 감기약 때문에 몽롱하네요 건강 유의하시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제가 감기를 걸려버렸네요 스틸 앨리스를 감상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네요 눈물 짜게 만드는 장면 연출 없이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의 변해가는 모습을 담담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특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살하는 방법을 녹화하는 장면과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도 자살 시도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장면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문장을 잃게만 해도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그렇다고 영화가 줄곧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영화가 진행될수록 가족간의 사랑과 믿음 희망 등이 자연스레 더 부각되더군요 아무래도 주인공인 줄리엄 무허의 대단한 연기가 이런 자연스러운 감동을 이끄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도 수상했지만 연기가 정말 후덜덜하더군요 남편 역의 알렉 볼드윈 형님의 연기도 담백했구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미량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속 줄리엄 무허 배우와 알렉 볼드윈 배우의 부부 조합이 미량의 전도현과 송강호 조합과 비슷해 보이더군요 영화의 원톱은 분명히 여주인공들이지만 백업 연기자들이 튀지 않으면서도 빛나는 부분이 닮아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영화를 보면 부모님과 겹쳐져서 마음이 아팠는데 요새는 그냥 내 얘기 우리 마눌님 얘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마 이건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겠죠 여튼 결론은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좀 수견해지는데요 아까 그 좀 전에 그 겁쟁이 얘기와 더불어서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게 질병은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나이가 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그런 녀석이라서 써주신 것처럼 우린 모두 건강합시다 토르 라그나로크 10월달에 스크린 숫자 1위를 차지했던 그 영화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규로 오빠님 써주셨네요 어느 날 새벽 4시 우연히 깨서 cdv 어플을 켰더니 그 순간 용산 아이맥스 예매가 열린 행운 때문에 제일 명당에서 봤습니다 와 이런 행운이 무서운 것은 그 시간에 좌석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차더군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단편 공포 영화 같은데요 토르 1,2편을 영화관에서 보지도 못했고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서 전작 내용은 대충만 알고 봤습니다 3편은 토르 1,2와 큰 의미가 없고 어벤져스가 훨씬 중요한 연관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분위기도 가올겔과 비슷해져 있습니다 가올겔 주인공들과 토르의 차이는 아버지의 인품 차이 마블 제작자들은 사람 웃기는 데에 점점 노하우가 쌓여가는 듯합니다 그 넓은 아이맥스관의 웃음이 끊이질 않더군요 하지만 악당은 강력한 것에 비해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소모되어버린 느낌이 강합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네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매제 미킬슨을 그렇게 쓰더니 이번엔 케이트 블란체슬 이번 영화는 다음 어벤져스를 가기 전엔 진검다리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영화 스토리보다는 웃기는 것에 더 집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각성과 유머 정도로 설명 가능한 영화인 듯합니다 근데 그 유머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또 보고 싶어지네요 와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써주셨죠? 마블 히어로의 단독 영화 패턴이 첫번째는 영웅의 시작 두번째는 적극적인 활동 세번째는 자신의 상징이 깨지거나 망가지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은 3편에서 강박적으로 만들었던 슈트들을 본인이 폭발시켜버리고 캐틴 아메리카는 블랙팬스에서 상처입은 방패를 아이언맨에게 줘버리고 토르는 빌런에게 망치가 부서지고 그런 면에서 스파이더맨은 슈트를 잃고 각성하는게 1편에서 나오죠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이런 패턴으로 또 봐도 재밌네요 영웅의 시작 적극적인 활동 자신의 상징이 깨지거나 망가진다 그러면서 각성을 한다 에노야닉스님도 이 영화 보셨네요 월요일에 극장은 한산에서 좋습니다 이제 안달래서 개봉일에 꼭 봐야해 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스타워즈는 제외하고요 스타워즈 아주 광팬이시죠 영화 보기 전 평이 이번에는 완전 코미디다 해서 어느정도일까 했는데 그렇게 코미디 일가는 아니었습니다 웃기는 장면이 토르 1,2 보다는 많지만 제 기준에는 스파이더맨 홈커밍 추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토르 1,2 편에 약간은 어두운 영화 색깔이 급 달라진 듯 해서 그 점이 약간 불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스타워즈 느낌이 짙었고 액션 연출과 특히 음악은 DC의 원더우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도 했습니다 오락영어로 보기에 남을 곳이 없지만 순귤오빠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블 독립영화 3부작의 패턴과 마블 영화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토르 시리즈의 주요인물들이 죽어나가는 등 큰 변화도 있지만 그게 크게 감옥은 없었습니다 그냥 토르, 로키, 헐크 셋이서 아웅다웅 하는거 보는 재미와 화려한 액션과 특수효과, 눈여기 정도로 감상하면 적당할 듯 하네요 에너아닉스님은 유머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비중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네요 앞서 설명해주신 마블 시리즈의 단독영화 패턴이 1, 2, 3 이렇게 써주신게 단계별로가 아니라 1부, 2부, 3부를 말씀해주신 건가 보군요 예를 들면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 아이언맨 3 이런 의미에서 써주신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건가요? 그렇군요 수지님도 이걸 보셨네요 유머코드는 재미있었습니다 중간에 드문드문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곤했나 봅니다 어떻게 그 재미난 걸 보면 졸 수가 있지? 라고 옆에 분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제가 졸았었는지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극 내용 이해하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토르 캐릭터 하나로는 부족하겠지만 다른 어벤져스 캐릭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별로더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이질감이 드는 그런 느낌 지난번 가오게는 재미있게 봤는데 이번에 마블에 기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블 영웅 시리즈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히어로물이 아직 완전히 통화되지 못해가지고 아직 저의 편이 한 번 계시다는 것에 뭔가 좀 안심이 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히어로물 좋아하고 막 그러면 이게 균형감이 깨지잖아요 세계의 균형감이 깨지기 때문에 타노스 형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히어로물을 약간 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이 세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타노스 형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이 트위터로 11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10월달로 땡겨왔네요 기존 시리즈의 엄숙함은 없고 오롯이 말장난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패기의 박수를 덕분에 영화는 시종일간 즐겁고 화려함 액션도 좋고 인피니티 워을 더욱 기다리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저희 이운 영화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의 미치님이 트위터로 토로 이거 보시고 써주셨네요 시리즈 팬은 몇 가지만 체크하고 스킵해도 좋겠고 토로 로키 팬이면 팬 무비로는 합격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개그와 몸개그로 뒤덮고 있어서 지루한 부분도 있고 지겨운 부분도 있음 발길의 캐릭터는 아쉬울 정도로 마음에 안 들고 파이팅 넘치는 싸움신은 군데군데 있으나 쾌감 쩔 정도는 아니고 토르 각성 타임 정도에 아주 짧게 느낄 수 있을 때 쿠키는 두 개이다 미치 놈은 약간 좀 앞서 수지님처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영화를 보려면 히어로 몰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캐릭터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마블 영화의 개그가 어디까지 터지나 뭐 이런 것을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토르 라그나 로크 비교 감상이었고요 숭길오빠님이 써주신 글 읽어보죠 침묵 보셨네요 상당히 기대하면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특별한 영화 같지는 않네요 좀 더 싸늘한 톤으로 영화를 찍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화 배경처럼 좀 더 추운 한겨울에 개봉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영화 제목이 왜 침묵인가 했는데 결말 부분에 가서 왜 침묵인지 알겠더군요 초중만부터 이 영화는 반전이 있는 영화겠구나 했는데 중반부에 가니 반전이 뭔지 예상이 되어버려서 좀 맥이 불린 듯 합니다 네 숭길오빠님이 침묵 보셨고요 앤오아닉스님이 31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 뭔가 좀 느낌 있는데요 느낌있는 표현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 시간도 빠르고 날도 빠르게 차가워져 갑니다 세레나 보셨네요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미국 서부시대 배경시대극입니다 두 인기 배우의 명성만으로 기대를 하게 만든 영화였는데요 결론은 정말 별로인 영화였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것저것 꺼내만 놓고 수습은 관객 몫으로 돌려버리는 무책임하고 재미없는 영화 어느 캐릭터 하나 공감이 가는 인물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의 결정과 행동이 와닿지도 않고요 도대체 이런 배우 낭비 영화는 왜 돈 들여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두 배우가 또 같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 두 배우가 같이 나온 영화가 세 편인가요? 그렇죠? 자 이제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 보죠 수잔님이 10월 17일에 메디슨 카운티 난 정말 좋아하고 볼 때마다 푹 빠져서 보는데 친구들한테 추천하면 무조건 아 그거 불륜 영화 아니야? 라는 답이 온다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불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강제로 앉혀놓고 한번 보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소설이 원작이었던가요? 그리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가요? 원래 이름이 그 다음에 곰띠님의 글을 맨션을 두 개 읽어보죠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강시네님 어제 남가요 라는 영화 봤습니다 전도연과 공유 이 커플의 연기 별로였지만 화면에 펼쳐지는 핀란드의 풍광은 멋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연의 하루 인생 연기가 더 어울리는 듯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도연의 하루 인생 약간 좀 하충부의 그런 연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시월 31일날 김주 역시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못 본다니 믿기질 않습니다 전도연과도 잘 어울렸고 드라마에서도 같이 나오셨죠? TV 드라마에서 어떤 옷이든 그것이 제복이든 뭐였든 간에 입으면 잘 어울렸든 보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10월 30일날 김지영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이거 뭐 사인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고 자동차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규명이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너무 아까운 배우가 정말 아까운 배우가 한창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김지영씨가 아주 화려한 그런 연기이거나 정말 엄청난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정말 담백하게 연기하는 정말 담백하게 연기하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이렇게 담백하게 연기하는 배우들이 요즘엔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아깝습니다 자 곰찌님 멘션 감사드리고요 잊지 않고 이렇게 매번 멘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곰찌님 마지막 댓글이 있네요 10월 9일날 감희메님께서 써주셨네요 비치온도 비치 너무 좋아서 타래를 만들겠다 영화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서 재밌었던 부분이나 내 기준에서 장면 해석을 해보겠다 엄청 긴 롱테이크와 재밌지만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화들 배우들 표정이며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즉상 연기 같아 보이고 대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애드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시나리오대로 갔다고 해서 놀랐다 리허설을 많이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걸 맞췄다고 함 비치온도 비치에선 대사실 때 진짜 그냥 내가 옆에서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 더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없었다 정가영 감독님의 연기도 똥파리 양익준 감독님이나 무산일기 박정범 감독님이 떠오를 것만큼 날것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만든 판 속에서 정말 그 배역을 잘 알고 연기하니까 그대로 스며든다 난 감독이 자신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할 때 가장 매력적인 것 같다 가영은 오직 관계만을 위해 온 사람처럼 계속 자지하는 말만 반복하고 정훈이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을 때도 니가 잘생겼고 조루가 아니라는 빈껍데기 같은 말만 들어놓지만 정훈의 여동생이랑 있을 땐 오빠가 좋아서 왔다 라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좋았다 가영이 침대 위에 누워있고 정훈이 가영을 등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데 서로의 얼굴을 서로가 보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 배우들의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다 남아있는 감정이 그대로 보여서 장면 중에 연기 학원에서 배운다는 부조리극 면접 놀이나 라족이 먹을 때의 가영이 쓴 시나리오 얘기는 액자 속의 액자처럼 귀여운 소품이었다 봉준호 이창동 크크크 영화도 재밌는데 영화 속 또 다른 영화 이야기도 재밌다니 진짜 정가영 감독님 천재이다 정가영 감독님 곧 부산국제영화지에서 상영될 단편영화랑 새 장편영화에서 박종환 캐스팅 하셨던데 나랑 보는 눈이 통하는 것 같다 내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 이어서 영화의 엔딩에서 가영과 정훈의 전쟁같은 하루가 담겨있는 스틸컷들이 지나가는데 맥추 캔, 컵라면, 셔츠, 라조기 등 향수가 배어있는 물건들이다 이런 연출은 고래에다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과거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항상 그리움을 남긴다 정가영 감독님이 GV에서 비퍼 선셋, 비퍼 선라이즈 같은 걸 찍어보고 싶으셨다고 빛이 온 더 빛이 더 9년 간격으로 숙편을 내서 2년을 이어가보겠다고 하셨는데 9년은 안된다 박성영 감독님의 들꽃, 슬티플라워, 제꽃처럼 1년 간격으로 3부장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아주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맨션이었습니다 비치 온 더 비치 이거 VOD에 나와있겠죠 이게 지금 2017년 10월에 쓴 맨션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살아있는 감정, 살아있는 표정, 연기 이런 거 보실 분들은 한번 VOD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 3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너무 분량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더 애드립을 치면 안 되겠죠 8월달 영화 페이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제가 녹음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올해에도 강신의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부를 녹음하고서 2017년 강신의 영화제 OST가 들어간 버전을 제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생방송 그대로 녹음되는 거죠 생방송에서는 제가 OST를 틀었었죠 근데 팟캐스트에 업데이트 할 때는 OST를 다 뺐고요 2017년 강신의 영화제를 다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생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의견도 주시고 노트북 사달라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그래서 올해 또 어떻게 생방송 진행을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또 갈팡질팡하게 되네요 올해에도 강신의 영화제 설문을 돌릴 테니까 아마 올해 말쯤에 될 것 같은데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디오 생방송을 한다면 그때도 좀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요즘 계속 좀 늦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랑을 보고 벌써 개봉을 했어요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인랑을 또 보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랑 평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는 영화 인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 소음 1 네